르망 운항 오면 그다 르망 운항 타요 다녀왔습니다 일식이 있습니다 얘들아 출발하자 출발하자 가자 네 가자 쿵쿵쿵 소리 뭐야? 거인 아니에요? 일식이라 반대야 아침부터 괴물이 나와 어떡해 괜찮아 우리 어떡해 일단 얘들아 어차피 여기서 500원 아니 200원 못 벌으면 우리 죽어 맞어 걸어야 돼 어차피 어차피 밤 되면 안 나와 어차피 거의 밤 되면 안 나와 어차피 어떡해 나 먼저 갈래 어? 제발 얘들 대신 죽어줘 아니요 나 간다 어? 미리 갔다 제발 개발 개발 너무 무서워 뭐야 에리온 대신 죽어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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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시발 어 뭐야? 소리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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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나 지금 문 좀 안 걸어 시청자 분들 저거 빨리 나가요 저거 오르골 끝나면 터져요 오르골? 야 나가! 근데 어? 나 그거 맞았나 본데? 저거 이거 야 거인한테 죽을 때 템 다 뿌리고 줄어 그러면 거인한테 죽으면 템 먹힙니까 야 일단 가자 애들아, 가 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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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Mens 파피 플레이 타임 해달라고 안 죽겠잖아. 우리 가야 돼, 죽은 사람들의.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나 그냥 휴방하고 볼 거란 말이야, 해달라고. 나도 14kg. 템 나눠주세요, 템 나눠주세요. 우리라도, 어? 야, 어? 안녕하세요. 얘들한테 뭐 해. 애녀 해줘, 애녀야. 애녀야 해줘, 나 그랬다. 몰라, 얘들아. 나 길치야, 망했어. 내가 죽는구나. 김민교 죽도 존나 오기 아니야. 아니 왜 내 앞에 있냐고. 뭐야? 아, 근데 이거... 유인해야 돼. 돈이 되나, 우리? 이거 백자 지거우긴 하던데. 어떻게 이렇게 많아? 우리 다 죽었어. 우리 죽다, 형. 혼자 남아. 혼자 남아. 나도 걸어야지. 아 아 4 오꺼풀이 와 약인 Becky 하라니까 살 수가 없어 영양신 질까 creative 우리 아이빙라고 어이 무겁성 안달려지네 아 나X리를 못쓰고 가자 우리 다같이 다녀야해 던져 유료맵이 재밌긴 하네 유료맵이 재밌긴 한데 이거 저X이 없네 일단 우리 다시 한번 죽자 일단 우리 여기서 우주여행해야 우주여행해야 차격했다가 다시 뛰을게요 아... 목 아파 밀지 말아주세요 이게 방금 얼마짜리 맵이 500원일걸? 자 내리지 마세요 바로 출발할거에요 야 근데 할거는 확실히 유료맵을 해야돼 유료맵이 재밌긴 하다 어 근데 그니까 장난감병 정도 나오고 어 거의 한번도 기회 있는데? 없어 없어 돈을 벌어놨는데 이제 그냥 바로 빠르게 하죠 네 바로 올릴게요 어떻게 죽어야냐 어 여기 뭔데? 출발해 개밍은 버려 잘 있어 잘 있어 간다 잘가 아니야 아니야 점점 멀어 실종됐어 실종 아니 내가 봤을때 처음에 쉬운 매일에서 돈을 왕창 끌고 바로 유료맵하는게 좋다 어 그 다음에 장비를 좀 야무지게 맞춰야돼 내가 볼 때 맞는 말이야 죽으면 돈 잃으니까 돈 다 쓰고 가자 맞는 말이야 응 언제 오셨어요 민규씨? 난 이런게 있는구나 안돼 난 버틸거야 난 버틸거야 난 버틸거야 저기요 꽉 잡아 아 아 아 아 진짜 애니오 오늘 주인공이다 애니오 개웃기다 진짜 노래도 잘하고 해고 당했다 8일 아 아 900원보다 비싼데 가보고싶다 그러니까 700원짜리도 있대 거기가 질인데 700원 어 700원 가보고싶다 한 번도 안 가보고 700원 아니 나 방금도 빡셀거든 근데 위험수지 S 플러스가 있대 와 와 진짜 아니 안돼요 돼 안 되는게 어딨어 안 되는게 어딨어 하면 다 되는거야 아니 애니오 왜 하핏 플레이 타임이 안하냐고 아니 아까 한다며 잘만 하는데 그래 아까 한다며 왜 약속 안 지키냐고 아니 왜 이렇게 저한테 집착하세요 아니 해달라고 약속했잖아 약속까지는 안했어요 알았어 저 죽어요 일단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 하게되면 날짜 말해줘 나 그날 휴방하게 인정 이윤님 눈물로 그렇게 넘어가려는 습관 좋지 않아요 형 저거 넘어가려고 이거 여기 지금 소화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우리는 앗궁에 가봅시다 다시 가보자 가보자 뒤로 가야되나 가보자 뒤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B 여기다 여기 어 어 네 프로 선전동 두개만 샀어요 택배 온대요? 택배 두 개 선착순 택배? 네 프로선전등 두 개 나이스 어디로 가야되는데 아니 근데 B등급이면 안 쉬워 어? 우리끼리 쓰면 되겠다 미래님 어 좋아요 좋아요 프로선전등 두 개에요? 네 두 개 샀어요 일부러 좋다 맞다 아 근데 미래님 못 봤으면 어쩔 뻔했어 어? 힐막 아 그런거 하지 마세요 귀여워 아니 맹주들 죄송해요 아니 이거 못하면 어떡해 아니 이거 어떻게 올라왔나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설마 못하는거 아니죠? 그렇지 아니 그럼 네? 맹주들 뭐다요? 잠시만요 어 나 두 번 떨어져서 삼번 더 떨어지면 죽을거같아 어떡하죠 할 수있다 이야 아 우와 우와 했어 다행이다 자 일루 흐이야 흐이야 기지개 아 진짜 하지마세요 들어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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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나이스. 오 나 바로 줬어 바로 줬어. 오 여기 돈 많아. 오! 이거 많아요. 큐브. 큐브 이거 다 해둘게. 어 진짜? 나이스.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불. 열쇠. 열쇠. 열쇠라고요. 그냥 이거. 진짜 쓰레기 부어서 파는 게임이네. 오. 아 여기 잠겼구나. 열쇠 필요해. 열쇠를 찾아보자. 근데 안 나올 때도 있어가지고. 오 여기 여기 금속판. 오 또 찾았다. 야하. 맹주님. 맹주님 일로 와봐요. 어? 나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하윤님 죽어요? 아니요. 네. 오. 아 나 하나 죽을 것 같은데. 저 하나 죽을 것 같은데. 맹주님 할 수 있어. 네 해볼게요. 여기로. len. 아 무서워. 그엇. Weird. 뭐 다행이다. 어 여기 있어요 이거. 무거운거. 근데 그거 못 옮길 것 같은데? 그거 버리자. 목숨이 더 중요해. 다 넣네. 이거 에어폰. 애들아 이거 가능하겠어? 아니 다 챙겼어 다 챙겼어. 다 챙겼어 padding. 다 구했어 다 каче었어 바보야 아 다 되었대! 다 되었대! 돌아가! 네! 여기 스탬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열로 뛰어야지 바본가? 안 돼! 안 돼! 저 갈 수 있겠죠? 갈 수 있어 맹진이! 야! 여기! 잠시만요! 여기로! 여기로! 그렇지! 가자! 돌아가자! 나이스! 여기야! 맹준이 게임 잘한다니까? 아 나 캐리했다 캐리! 그 정도는 아니야? 우리 맹주 클라스 그 정도는 아니야 저는 왜요? 아 여기야 여기야 나 따라와 쟤 바보야 네! 그래요? 쟤 길 몰라 어? 아니야!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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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야 되지? 여기 여기! 박사장 배 안에서 초밥 먹고 있는데 먹고 있는다는 이야기 있는데 진짜야? 나 이 다음에 길을 몰라 아 저도 모르는데? 뭐라? 내가 길을 알아 야 교리스야 여기서 일로와 진짜 알아요? 어 진짜 알아 얘들아 우회전이야 네 이쪽으로 와 내가 근데 좀 느려 어 맞아 여기 맞아 어 진짜요? 어 진짜네? 내가 길을 알아 와 길치 아닌가 봐 나 길치인데 나도 길치인데 나 우리 아파트 단계에서도 길 잃어버리는데 그건 좀 오겠다 오 아니 이 사람이 안 움직여요? 좋다 밥 먹는데요 나 터내 골고 야 이 개쟁이야 조만 마신냐? 조만 마신냐 조만 마신냐 허리 끄고 있었어 허리 끄고 있었어 지나가지마 와 나 눈물 몰라 어 미루 온다 허리 끄고 있다니까 허리 끄고 있다니까 저래 무슨 소리야 온다 누구 온다 미루 동하러 오는 중 미루 동하러 와야돼 이거 우리 그 암호 대가 그러자 좋다 갑 evet 문 으흨 왔어 어디 오지 언제 오시지 거기 오는 Travel 어디가 여기 걔네 못 찾고 있는거 아니야 길을 잃었나? 길을 잃었다 어 왔다 왔다 어 왔다 아 이거 자동으로 열린다 이제 통과 정답 정답 여기야 여기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 엄청 많이 좋아왔는데 내가 빨리 빨리 진행 시켜 어 어 괴물 있었나 봐 괴물 있었나 봐 괴물 있었나 봐 병신아 다시 가봐 야악했어 야악했어 아 많이 벌었다. 부자다 부자.... 많이 벌었다 우리. 그 와중에 지금 운영 뭐야. 그니까 나 운영이가 봐 본게 낙살을 했어. 아니 피지컬이 너무 날렸어. 아니 어떻게 글로 점프를. 난 먼저 점프가 제일 어려웠어 했는데. 어? 이거 무기인데? 어? 근데 그거 좀 무거워 어? 우와 창년빨 한 번 본다 대굴빵? 야 이리... 머리 안 돼 준비할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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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애뇨 여기서 뛰어내리면 아니 애뇨 암선 깔려 죽은거 같은데? 아니 암선에 깔려 죽은거 같은데? 아니 암선에 깔려 죽은거 같은데? 아니 애뇨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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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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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아이고 와 애뇨 일 안할려고 죽은거 봐 야 뒤로 가야돼 애들아 뒤로 가야돼 뒤에 뒤로? 뒤에 괴물 있는거 같던데? 와 애뇨 진짜 일 안할려고 애뇨 enterprises 아니 훈name 아요 recept 여기다 아 손전등 브싱 비신 Jean 밝은 눈? 그 Layer 아 이건.. 공고린이야? 저거 보자 그럼 너가 앞장서 fis, 내가 때려줄게 예아 적others 보이면 말해 내가 너 물리는건 구해줄 수 없어, 때려서 더 때리시면 안되어논 에잏 잠시 장사 한번번 오 차츄전자 달ія 지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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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탄. 지뢰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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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이 없어 이제. 함의할 거. 지뢰있어요. 지뢰있어요. 나 몸이 무거워 이제. 잠깐만 나 이거 버려두고 올게. 확인. 가자. 왜? 아니야 나 괜찮아. 다리 부러지. 없네? 안 돼 안 돼. 이거 가면 죽어. 나 앞이 안 보여. 저 길 티려가지고. 여기야 여기 레어 있다. 이거 그러면은 누마님이. 여기 있다가 저기 장치 한번 대기하고. 여기서 그냥 템 밖에서. 다시 와 민규야. 어 좋은 생각이야. 길이 잘 안 보여. 여기 2층으로 가자 차라리. 확인. 장치 대기. 장치 대기? 여기 더. 아 여기 있다. 어디 있어? 거기. 아니. 뭐야? 오. 몬스터 보이면 말해 내가 죽일게. 어디 어디. 내가 때려줄게. 내가 때려줄게. 빨리 빨리. 오라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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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죽여줘 죽여줘. 시발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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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날리 컷. 나이스. 발레 컷. 깜짝 발레 컷. 아니 아니. 1대 1등 하고. 1대 1등 하고. 1대 1등 하고. 1대 1등. 아 여기 뭐 없는데. 이제 가자. 안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오. 여기 뭐 있다. 왜 그래. 어디야. 소다. 콜라 채겼어. 이제 진짜 가자. 어디야. 여기 잠겨 가야 돼. 가자. 여기 문 잠겼다. 나 길 모르는데 돌아가는 길. 이게 너 알아? 나 길 알아. 내가 길 알아. 여기 점프 돼. 안돼 안돼. 하지마. 위험해. 되네. 되네. 왜 되지. 저 열쇠 주었는데 열쇠 쓸 필요 없죠. 어 열쇠. 일루와. 일루와. 열쇠. 문 열자. 오케이. 야 박사장 다시 와봐. 일루와. 다시 오다. 돌아가 치는 거 아니야? 어 뭐야. 박사장 성전 하나 했다. 가자. 어 박사장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사라졌는데. 여기 문 열어줘. 오케이. 저 몸이 무거워요. 그래서 나도 무거워. 여긴가 여기? 어 여기. 오케이. 열었어. 아이씨 꺽니다. 어 아무것도. 아이씨. 아이씨. 가자. 집에 가야돼. 나 길을 몰라. 나 길을 몰라. 일루와. 내가 길을 알아. 어. 교리스파이. 내가 길을 알아. 내가 길을 알아. 내가 길을 알아. 내가 길을 알아. ugo산범이다. 내가 길을 알아. 어 깜짝아 시체가. 도가 죽였잖아. 도가 죽였잖아. 내가 길을 알아. 나는 길을 알아. 여기 아닌데. 저기로 가야지. 여긴 길을 알아. 우회전이야. 우회전이야. 우회전. 우회전. 내가 길을 알아. 따라가. 따라가. 나는 길을 몰라. 내가 길을.. 미끼빈겨 해줘! 도망쳐! 도망쳐! 도망친다라! 괜찮으세요? 야 도망치자 우리는 불만 비춰주자 야 얘들아 문 장치 뜯고 야 미끼버려! 우와! 아 미끼리게 대잘해 잡았어! 너네 따라가느라 가자! 도망친다! 버려뭐야? 버려뭐야 마인드? 진짜 웃겼네 가야 돼! 이리로 가봐 한쪽 위로와요 한쪽 위로 위쪽! 여기야 한쪽 위로와 어디와요 여기 민규야 어디야? 어디야? 위? 나 길 몰라 민규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이런 여기 맞는거 같은데? 목소리 듣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아니야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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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 날았어 어? 샤르망 또 죽었어? 살았다 오 나도 하나 들어야지 이리로 안 나와 가자 가자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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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여기야 여기야 아니 죽은걸로 해 그냥 장산범이야 아니야 장산범이야 아니야 장산범이야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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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죽은걸로 해 죽은걸로 해 이걸 이안고 가네 살아있었는데 다행이야 다행이야 죽은걸로 해 아니 우리 몇명 죽은거야? 그 그 두명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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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점프에서 점프 못하고 죽는사람 있어 토끼기에서 자랑 아니네 샤르망 점프를 못해서 아니 샤르망 선생님 고수 아니었어? 고도인 토끼기 봤어 야 함선에서 자살한 애뇨 샤르망 함선 나사가 존나 어이없 안 되겠다 미규야 한마디 해야겠다 이거 아 이건 진짜 말 안돼 그니까 폐작이야 폐작 야 애뇨 그사람 혼자 돈 벌게 해 말 안 된다 혼자 갔다오라 혼자 인정 야 우리 핸드폰 맞췄으니까 혼자 보내 야 혼자서 우리가 벌어온 만큼 벌어오라 와 여기 쳐 누워있는거 봐 존나 역격해 야 근데 야 이 사람은 호상이다 시체는 찾았어 어릴게 그냥 어? 자 우리 다 탔나? 아니 어이가 아니라 돈 잃어 돈 잃어 돈 잃어 돈 잃어 맞아 저 들어오세요 화이킹 야 우리 돈 다 쓴거 아냐? 가자 애들아 왜 뜨거워 뭐야 어디 들어가 레츠고 여기에요 여기 아 여기 있구나 어 뭐야 어 갚수합니다 가자 애뇨 소절들 주니까 너 혼자 돈 벌어와 벌받아야 돼 혼자 놀았으니까 응 야 우리 하는거 봤죠? 우리 하는거처럼 벌면 되요 인정 아 배고픈데? 우리 코야나 우배가 부러야겠다 야 김동아 밥 먹을래? 야 밥 좋지 야 너네 아까 밥 먹지 않았냐? 또 어 우리 사춘기잖아 성장기야 어 야 애뇨 받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죄송해도 안돼 죄송하다고 해서 어? 안돼 야 애뇨 이리와 받아 뭐하는거에요 일해 일해 이리 갔다와요 혼자 저희 이걸로 보고 있을테니까 어 우리 밥 죽기고 있을테니까 어 우리 밥 죽기고 있을테니까 어 우리 밥 죽기고 있을테니까 벌 받으셔야죠 근데 길만 찾아주시면 안돼요 우리는 우리는 뭐 길잡기 쉬워갖고 아 그러니까 폐작 안하는줄 압니다 우리 뭐 내리게이션이에요 어 해보셨잖아요 아니 이거 애뇨씨 빼고 우리 다 같이 낙사하자 이거 진짜 안되겠다고 아 돈이래 돈이래 안돼 아 나 죽을래 그냥 자 애뇨가 했던거 똑같이 잘한다 우리 어차피 일을 돈이 없어 우리 어차피 일을 돈이 없어 오케이 어 그럼 안돼요 너가 했던지 우리 똑같이 한다 야 애뇨 빼 야 애뇨 야 애뇨 야 애뇨 세이브용 한 명 남겨주고 딱 사해 그냥 오케이 세이브용 한 명 아우 씨발 아우 씨발 으악 와아아아악 어 어 뭐라 어 아 이거 죽기도 있는데 아니 진짜 죽어 아 아니 왜 이렇게 튼튼하세요 저 그 안에 죽은 사람은 누구야 어떻게 죽었지 나 나 꼈다 어 나 여기 나 길을 모르는데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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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 소리에요 아하 열.. 열지마 일단 죽여줘 아니 여기 진짜 죽자마자 바로 문 닫은거야 야 애뇨 저 번호로 나 죽여 네? 삐르시 나 죽여줘요 이거 이거 어디? 이거 이거 표지판으로 죽이세요 앤노씨 자 앤뇨 나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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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한 대 더 뭐야 이거 한 대야 맞추게요 뭐야 또 고와요 고와요 어? 맞지? 어 잠깐만 한 명은 남겨야 되는데 야 일단 일단 문 닫아도 돼? 한 명은 남겨야 돼 동화가 남자 안 돼 안 돼 나 앤뇨 저 죽이고 출발하시면 돼요 나머지 주면 대기해 어 어 좋다 아 잠깐만요 나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이 무서운 거 보면은 이렇게 정신력 내려가다 봐 아 렛츠고 가야기 키워 앤뇨야 아 진짜 가야기 키워야 돼 고 앤뇨 고 앤뇨 이건 너무 역겨운 게 자기 혼자 폐작했어 아 앤뇨 앤뇨 정문으로 들어가면은 아 아 아 아니 야 조금 들어가면 일찍 떠나라고 주시하게 하자 아 아 아 아 아 기름을 풀 수 있잖아 너무 각박한 거 아니야 일찍 떠네 일찍 떠네 들어가자마자 일찍 떠나자 아 아 아 여기 너무 아무것도 없어요 아 아 귀엽다 아 아 아 아 아 그치 배우 아 이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를 거 같다입니다. 뭔가 들어가는데라도 500년 동안 무서워서 박진 안 돌아가야 해. 맞아. 아 지금 심장 소리가 귀까지 들려. 하하하하하하하 야 죽는 오빠 나. 그래. 아니 뭐죠 이거? 저기 더 저기 더 가. 저기 더 저기 더 가. 왜 찾았네 다리. 찾았다. 자 준비 됐어? 나 준비 됐어. 근데 여기 무거우면은 아니 들어가서 한 1분 정도 있다가 자 들어가는 것도 궁금하다 아 쪼깃도 있네 닭이? 운동아 짜장면! 짜장면 맛있게 아 진짜야 이거 아니야? 아 진짜 아 나 진짜 아 나 찾았으니까 이제 가도 되겠고 어이 야 마인드 진짜 어 보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가도 되겠지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열받네 아 날려와 유대 아니 이렇게 혼자 보내줘게 좀 더 들어가서 길 못 찾을 때쯤 이거 함성 떠나기 하면 돼 아직 아직 길 못 찾을 때쯤 옆에 질대 여행을 안 쉬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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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왔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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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인다 개구인다 무기싸움 지린다 야 5초 이상 쳐두면 안 돼 어떻게 했지? 야 무기 싹 지린다 그니까 그 와중에 피지컬이 좋아 그니까 피지컬 좋다 인정 정신력이 나지면 피지컬이 좋아 오오오오오!! 어 어!! 아아아악!! 아아아악!!! 야 너 일로와 나 뭐야 파이범이트 범을 알고 있어 그니까 야 이거 뭐야 이 차람 탄대 범은 다 와서 내가 또라야 아.. 이 사람 재능있어 재능있네 이 사람 길 잃었거든? 잃었 나.. 나 진짜 잘할게요 오 슬라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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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임에 죽겠다 슬라임에 죽겠다 왜? 왜? 죽었다 야 이정도에 호상이다 호상 그러네 아니 애뇨님 슬라임한테 폐장 뭐예요? 아 그니까 죽었죠? 출발해야지 아 우리가 이제 출발해서 슬라임이에요? 아니 슬라임에 죽어버리는게 뭐예요 아 덜 무사히 시키는게 뭐야 이륙한다고 아 괴물이구나 진짜 잘할테니까 혼자 애뇨님이 아까 저희를 그렇게 버리고 간겁니다 저희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애뇨님 다음부터 숨어주면 소중히 여기세요 그니까 다음에 진짜 저희 아껴주셔야 돼요 근데 김혜연 피해망상 X댐다 아니 왜 나만 피해망상 하하하하하하 자 이제 회사로 미리님 네 회사로 자 에뇨님 러시안 룰렛 타임이에요 목숨 소중히 여기세요 아시겠죠 네 러시안 룰렛 아니 근데 다들 약속 안 지키는건 뭐야 뛰어내려 죽자더니 나만 죽었어 하하하하하하 아니 나 안죽더라고 아니 그냥 바로 죽어야 돼가지고 죽기도 쉽지가 않더라구요 피지컬 이슈 때문에 안죽어짐 죽은 것도 쉽지 않아 가보자 드디어 팀원들이 뭉쳤구만 가보자 가보자 오 안돼 지금 내린게 안 돼 천천히 내려야돼 아 근데 700은 나오겠는데 이거 이 기회 음 음 제이탕 아 나 발권을 안 돼 열심히 해야겠다 아 여기 싫어 하하하하 자 에뇨 누르세요 동 누르세요 동 누르세요 네 저 저 아직 아직 누르지 마세요 으악 으악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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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르방 죽었다 샤르방 저 안죽었어요 어 아니야? 누구야? 저 죽은거 아니에요 어 왜 못놔 샤르방 안죽었어요 아 운약이 죽었구나 누가 죽었 아 김민길 죽었네 아직 우리 어차피 이제 빠진 돈이 없어가지고 안 날아가긴 해 아 이거 이거 이륙할 때 돈 생겨가지고 어 어 상관없어 이륙할때 돈 생겨가 아 그래 날아간대, 믿지 말자 우리 한 번 업risk해볼게 응 좋나? 텔레포트가 거의 쎄 오 누구 주겄다 어... 저러 아니 아니 잘 가라 아 뭐야 누가 더 죽었어 누구야 누구야 죽었어 아이좋댓다 꼬동 박사장이다 이거 아 쟤가가 왜 병신 둘이 죽네 아 근데 이러면 돈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돈 다 써야 돼 어쩔 수가 없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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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팔아야 돼요 이거 안 팔면 어떻게 돼?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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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나이스 이러면 40% 날아가가지고 그 함선 업데이드하고 선전쟁 다 사고 그 민교랑 애뇨가 될 삽도 사고 네? 그렇게 해야겠다 저는 왜요? 애뇨 삽 좋아하던데? 애뇨이 아까 피지컬리 살아있던데요? 어 감사합니다 아니 애뇨 왜 자꾸 문 닫아 우리 템 발라야 돼 문 닫혀 아 죄송해요 뭐 안 들어와 어 일단 우리 돈 40%도 날아가니까 그래도 이게 한번 올라간 다음에 40% 깔고 맵 선택이 가능해가지고 700은 안 나와 우리 음 네 물건 받고 가야 돼 그리고 손정등 몇 개 필요할까요? 오 텔레포트다 이건 뭐예요? 무전기도 무전기도 한 두 개 사자 아 네 무전기 살게요 아니 무전기 세 개 사구나 뭐야 무전기 두 개 일단 두 개 사고 탈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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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퍼로 어떻게 쓰는 거예요? 탈퍼로 약간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함선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거일 거예요 아 대신에 템은 다 두고 가지는데 죽진 않아 여기만요 이렇게 아 아 후레이상 만든든 선두사막 아 야 여러분들 여기서 카메라 보고 있는 사람 덮개로 하면 그 사람 소원하는 거예요 아 아 옷 너무 뜨는데 그래서 한 명이 무전기를 들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험하다 위험하다 얘기할 때 아 어 다 나갔니? 기펑 살아있는 사람만 듣고 이게 시체를 회수해야 될 때도 있고 템을 못 옮기더라도 살아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고정기 2개 여기 하나 있네요 무덤기 더 살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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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중장 강제 소환인데 이거? 악사도 불러올 수 있겠네 악사도 불러올 수 있구나 악사도 불러올 수 있구나 또 택배 부르고 이제 삽 2개는 들어왔는데 반동점을 사서 가요 예스에서 가볼까요? 190 남았는데 다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인정 인당 하나 치타게 수위가 잡힙니다 근데 이거는 비 없나? 어디갔어? 빗살 재미있네요 제일 비싼 맵 한번 데려가주세요 진짜 오늘 700원짜리 맵 한번 봐야돼 그거 하려면 유료맵해서 돈 많이 벌어야되는거 같은데 근데 이틀만 안죽고 하면 될거 같긴 한데 네 안내~~~~~ 아무도 안가져가서 따라갔어요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 돈 날린거에요 그냥 어떡해 어? 다시 왔는데? 이건 다른 것이 오 누가 여기 밑으로 들어가셨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아 여기도 뭐 이상우 에드벌룸 같은거구나 우와 어모의 소리 됐다 어모의 소리 어모의 소리 애뇨 그래도 재밌지? 네 애뇨 지금 좀 적응했대요 어? 아쉬워 혼자 보낸것 때문에 적응이 떨어졌어 가자 레츠고 아 목소리 들리나? 이게 뭐지? 갑시다 아 이게 순간이동장치구나 아 근데 우리 아이템카드 누나볼까 레츠고 걱정이 없겠네요 오오 진짜 대박 오 이거 인원수 넘게 있는거니까? 레츠고 인원수 8명이라 레츠고 아 누가 누가 들고있나 아 난 일단 죽고있어요 아 아 맞다 아 오케이 좋습니다 아 아 엄돈해야되는구나 월급비용 뻔이래요 웟 할당은 잘 쩔겠습니다 우리 700원 벌어가지고 이 다음 그 정산때 그거 가자 다음 달 야 죽으면 안된다 이제 확인해 아 죽어도 되긴 해 그 우리 선전을 마지막에 할거라서 동칠 때만 동칠 때만 안죽은데 확인 도우러 갑니다 상속합니다 야 나와봐 너 혼자 종질 뭐하는건데 3100 가장 비싼내미 700원이에요 700원 오 선전등 들어 선전등 저 삽 들어도 돼요? 저도 들어도 되나요? 들어도 돼 잡 들고 싶은 사람 잡 들고 싶은 사람 잡 들고 싶은 사람 잡 들고 싶은 사람 난 안될거야 준우사야 길 알아? 내가 길 알아 내가 길 알아 내가 길 알아 여기야 나 고수야 이제 오 저는 그럼 초고수입니다 제가 다 죽여드릴께요 그게 아닌데? 여기야 나 초고수 어 이곳은 내가 건너보겠습니다 네 네 같이 건너겠습니다 이거 같이 건너 같이 건너겠습니다 어우 다리 흔들림 나 목소리 안들리나? 저 들려요 들려 저 무겁습니다 같이 건너면 안돼요 아 들려요? 먼저 보내 먼저 보내 어어어 어 어 저 가 저 가겠습니다 나도 나도 어 무거운데 띠우 여기 아니구나 어 뭐야 나 뭐야 나 왜 아무나 갖춰 어 어 어 어 어 어떻게 어떻게 어 뭐야 어 뭐야 안 되네 어 누가 왜 떨어졌는데 괜찮아 사소해 아닌가 나 밑에서 비상구 크랙 갈게 어 오케이 나 간다 가자 어 어 나 오른쪽 오케이 오케이 지뢰 막지 바꿔? 뭐 없어? 지뢰 조심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으 으 말해지지 마자 아 아 으 으 뭐 으 야 이거 무슨 소리야? 누가 방금... 귀신이 있어요? 야옹이! 야 이 개새끼야! 야옹이 잡았다! 야옹이 여깄다! 여기 맵이 왜 이렇게 좁아? 오른쪽으로 가 여긴가? 여기서 왼쪽 한 장만 내라 어? 넘어가야 되나? 여기 안 보여 조심해 어 여기 넓다 왜 이렇게 넓은데 아무것도 없어 지뢰 조심 지뢰 조심 지뢰가 있어? 지뢰가 있어? 네 여기 있다 몬스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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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에 있어 오른쪽 다명 봐 어? 어머데? 이따아 눈 맞추면 안 되는 앤가? 이 새끼야 아니 눈 맞춰도 되는... 야! 야! 개시발라 어? 야 일로 나오려버려버려버려 뭐야 저기 누구 죽었어요 저 무서워? 안 무서워 죽자 아니 안 무서워 아니 이리 오고 저... 저 사람 뜯어가 어 나 배고파 오늘 너무 많이 웃었더니 어? 귀신 귀신 여기 있어 이리 와 얘들아 이리 와 여기 뚫어야 돼 얘들아 오 마이갓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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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갓 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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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니 나를 오직 내가 죽인 컷 아니 나를 때렸다고 이 시발 잘한다 으아악 어떡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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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방금 사... 야 야 삽뜼네 형 누구야? 오 마이갓 죽었다 아니 삽뜼네 누구야 오 마이갓 아니 애뉴얼 아니 애뉴얼 야 나 승리장 싸워 아닌데요? 너 삽뜼네 아니야? 아니 육품이 아니 어떤 삽뜼네가 나도 죽였어 야 그럼 돌아가자 돌아가자 갑시다 갑시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여기 이벼라구? 애뉴가 애뉴가 애뉴얼가 삽뜰고 때렸어? 야 어쩌나 찾아보지마 누가 인양인가 누가 삽뜰고 죽였는데 야 손준단 뭐라고 왈야를 안받는데 네 왜그런거야? 근데 저 괴물을 많이 때렸어 여기 시체 제가 막타친건 맞아요 융품은 괴물 막타치고 괴물 죽었는데 왜 손준단 죽었는데 시체가 내가 괴물이긴 해 인정한다 어? 저거 어떻게 해요? 네, 계속 옵니다. 사트고, 이 냉장고 갔다가 사트도 보고. 어? 뭐야? 뭐야? 다 죽으면 안 되냐고. 가져와 그냥. 아 이거 가야겠다. 가야겠다. 큰일 났다 이거. 저기 밖에 길 없는 거 아니었어? 이거 잘 뛴다. 야, 우리 훔쳤어. 어? 못했다. 어? 뭐야? 뭐야? 뭔 소리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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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왜 이렇게 어려워? 와, 저거. 지뢰야? 지뢰가 얼굴에 물더러 있어. 아, 지뢰는 그냥. 이 색 망했다. 개비. 아, 어떡해? 아까웠다. 우리 이틀만 빡대게 벌면은 그 유료맵 갈 수 있어요. 다들. 통계하지 마세요. 빡대게 벌면 됩니다. 아, 근데 아이템에 다 잃었어. 다 죽었어? 어? 다 죽었어? 이틀만 걸면 돼. 이틀. 우리 여기 이틀에 우린을 해야 된다 얘들아. 난 삽질면 안돼. 돈이 아예 없다. 이틀에 우린에. 이거 어떡하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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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한 명 무전기 향이 좋지 않을까요? 제가 무전기 할까요? 야, 동화야. 그리고 시체 안 해도 된대. 이거 텔레포트 있어? 아, 맞네. 무전기 한 명 할군. 아, 맞네. 아, 맞네. 무전기 한 명 할군. 아, 맞네. 이틀에도 와? 어, 좋다. 전 무전기 자신 없습니다. 내가 무전 갈게. 네, 네. 제가 여기서 막, 여기서. 아, 네. 들리나 오바. 받아주실 분.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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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많이 퍼라야돼 다녀오십시오 알겠다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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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집있다 어 앞에 바로 벌집 아 시바 벌집아 아 시바 벌집아 이거 생길거 문 닫아 문 닫아 야 이거 어떻게 빌리님 문 열어 오마이갓 큰일났다 또 어떻게 문 열면 큰일났다 아니 이거 사고인데 문 열어주세요 문 문 열줘요 저 자르마 아니다 안에서 죽었어? 모르겠어 아 이거 오우야야야야야야 조심하라 오바 아 야 어떡해 어떻게 몰라 저 벌 반 지나가면 돼 회사야 봐봐 이 앞에 떠난다 벌집! 야 벌집이 앞에 있어 샤마가! 아니 내가 그거 지금 안에 넣으려고 했던데 그렇게 될 줄 몰랐네? 없습니다 어떡해? 이거 벌집 안 건드려야 해 아 그래? 건드리지 마 우리 맵으로 가자 미르 님이 사람 있어요? 네 사람 있습니다 벌집만 조심하면 되겠다 앞에 조심해요 타연님 앞에 벌집 있어요? 앞에 어디? 네 아 여기 여기 타연님 여기 벌집 있어요 아 오케이 가자 네 저 옮기려고 하다가 저 앞에 나와가지고 나 길 뭘로 나도 나도 뭘로 저 길이 응? 길 저기요? 응? 너가 가는 거 아니야? 길 어디야? 너는 몰라 모르는데 나? 나도 아니 나도 몰랐는데 아 여기야 나 길을 알아 어 나이스 아 그래요? 응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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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다 같이 하니까 재밌다 음 어 그러니까요 어 나는 목이 나간 거 같아 잘했어 나 깜짝 놀래가지고 응 여기야 일단은 알아요 요호 요호 흐이야 흐이야 하지마 흐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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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개 저 그정도 아니 지뢰 조심 아 깜짝아 지뢰 어디여? 손전도 이거 애니홀 들어 어 네 갑장서 지뢰 앞에 지뢰 어 우리 우리 죽으면 죽으면 내가 사라 들어갈게 네 어 뭐야 뭔 발자국 어디에서 계속 이럴 어 아 근데 나 길치인데 나 잘 가고 있나? 잠깐만 바닥봐봐 여기 어 핏자국 핏자국 아니야? 핏자국 아니야? 아 아니다 아니다 핏자국? 다해 네 치료해 근데 어 아 저 길치라 지금 응 뭐 안 치료? 어 어 뭐야 깜짝아 어 아 얘는 똥컴이라 그래 아 혼자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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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열세 먹었어 가자 하연님 하연님 무림맹원이에요 그래 어 이거 뭔 소리야? 어 가야돼 가야돼 진짜 가야돼 저 길집 어디야? 길 어디에요? 앤요 앤요 나 길 몰라 맨요앤몽 나 길치야 나 길치야 어 우리 어떻게 이게 아닌데 어떻게 거기 맞아 나 길치인데 나 길을 몰라 저도요 나 길을 모르는데 맨요앤몽 네 여기 어디야 치료 치료 조심 여기 맞아 여기야 여기서 여기야 그 소환 소환 못하나? 여기 왼쪽 어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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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나이스 나 나사 나사 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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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이야 흐이야 자 그럼 벌집 조심해야 해 우리 갈 때 내 벌 조심 벌 조심 사는게 차라리 낫지 맞어 그래 생존이 중요해 아 여기 스태비너가 있구나 지금 알았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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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앞에 앞에 뭐야 뭐야 우리 숫자 더 많으면 공격 안해 일로와 일로와 1대1 일때만 공격해 나 믿어 자 오른쪽으로 돌거야 이거 벌 조심해야돼 아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야돼 얘 어차피 도망가 걱정마 이거 메뚜기는 공격안해 네 벌 어떡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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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 벌집은? 확인 확인 벌집 안 챙겨도 돼요? 출발 하지마요 내가 해볼게 아 네 아 지금 출발해 그냥 나 안쪽으로 가 아 네 김동아 오면은 벌집챙기자 네 네 어 그거 혹시 텔레버트 해드릴까요? 텔포 텔포 하긴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쭉 가면 될 것 같은데? 길이 어디지? 어... 이게... 지뢰 아닌 쪽, 지뢰 없는 쪽으로 길이... 길이 어디지? 누가 문 좀 나가세요? 괴물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이 안에 어차피 못 들어오지 않아요? 문 닫아야지 안 못 들어와요. 문 열면 들어와요. 아, 진짜요? 들어올 수가 있다고? 여기서 이제 아니에요. 왼쪽! 아, 네 미션 감사합니다. 지뢰 꺼드릴까요? 사장님 길 참아서 갑니다. 뒤에 괴물! 뒤에 괴물!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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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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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죽는 거 보는 안타. 제발 제발! 제발! 어, 나이스 나이스! 하이팅!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깜깜깜이. 아아... 밑에 벌집이 있어서 벌집 빨리 챙길게요. 내가 챙길게! 다 들어가있어! 네네! 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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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굿판단. 좋은 판단이었어요. 아아악!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출발 출발! 제발! 문을 안 닿았어! 문을 안 닿았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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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출발한 거야? 어떻게? 출발! 우리 다 asi오oder! 우리 방역 다 클 associates? 아委cą two 거기 있는지 몰랐네 오오?! 또 하지 마... 야, 우리 얼마 보는 거야? 나 손톱들이 없어서 못 봤어 ramos 27원인데 저희 너무 창구call city 이거 진짜 하루만 잘해도 살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내가 볼 때 지금 목표 그냥 240원으로 해 일단 이 우주선 업그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으면 안 돼 오케이 목표 그냥 248원으로 하고 대충 모으고 가자 네 바닥에 무전기 있어요 아니 무전기 하나밖에 없어서 의미 없어 어 받는 사람이 없잖아 무전기 하나란 의미 없어 지금은 빨리빨리 각자 아이템 목표 각자 아이템 하나야 그냥 우리 하나씩만 챙겨서 놀다 똘똘한 사람 나한테 하나만 붙어 애뇨 붙어 애뇨 똘똘해 나 똑똑한데 애뇨 붙어 저 지능캐예요 야 자르망 지능캐야 자르망 지능캐야 자르망 저 지능캐예요 나 본인 피셜이야 지능캐야 야 977원 밖에 없대 어? 가자 야 박사 먹어야 돼 977? 각자 아칭만 먹어 각자 아칭만 먹어 일단 제대로 해 577원 밖에 없대 어? 577이면 웬만한거 다 챙겨야 돼 야 근데 한 개 먹으면 충분하지 않나? 어? 사장아 너도 나 안 다니자 오케이 뭐하고 내가 그냥 가들고 다니자 나는 원하는 사람이 없나 진짜 다판다는 말이야 어 누군데? 애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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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요 고기밭도 잘 쓸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고기밭도 잘 쓸게 이리와 나나만 죽으면 되지 않니? 하하하하하하 평균적으로 8명이니까 3백 하나 더 주워야겠다 이러면 얘 얼마 안 안 한다 여기 뭐 없어 뭐 없어 택백 어 아래쪽으로 하려면 이건 좀 그렇지? 나 어디 가야되지? 훌륭했어 여기 다 왔으니까 다 뒤로 더 간? 네 끝이에요 끝이에요 여기 더 타고 있어 챙길? 챙길 거 있나요? 한 개만 들어와 한 개만 각자 아잇테라 여기 깎이 가자 나 한 개 되게 했는데 19원짜리라서 9원짜리? 아 여기 안 보여 앉아라 내가 알아줄게 됐어 됐어 기재 보여 어 뭐야 뭔 소리야? 어 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씨 집에 열쇠가 있긴 한데 아 진짜리 지금 밖에 뿌려봐 아 버려보라고? 다 버려봐 얼마인지 보자 163인데? 코 뽑았는데 누가? 코 들고 오면 코 오면 끝난 거 아니야? 나이스 가자 충분하다 충분하다 이러면 코 들었어 코? 끝났다 들었어 들었어 야 코 얼마야? 주워봐 주워봐 이거 물음표에요 물음표 코아 웬만하면 60에서 80 차이 가자 가보자 충분해 우리 부자야 몇 번지 내려보자 이따가 아 그래 고아 잘하네 좋아 자 가보자 괴고수 풍년다 풍년 뿌려보자 많이 들고 있지 아 이렇게 73에 무겁다 109에 119에 야 근데 이게 전부 다 스캔이 안돼 근데 돈이 될거야 장치는 또 물음표라가지고 그래도 200원은 일단 넘을거같애 233 얘들아 이거 넘을거같애 233 233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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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244 234 234 234 243 244 256 356 264 236 짜장면인데 바깥 소한다 어 고통한다 짱 먹었어요 벌써 부어 반갑다 이거 먹고 파는구나 냉짜장 맛있겠다 나이스 조심잡자 우리 이제 장암치면 안돼? 응 아 파는 것이구나 응 헛! 적어도 됐지마 이거 죽으면 안 되니까 어! 거 꽉 찼어요 이거 안 죽을 수 있었던 거야? 어? 얼마야? 봐 어? 세팅나? 한 두 번은 눌러야 되겠다 잠시만요 이거 계속 왔다갔다 해야 돼가지고 쫄지마 쫄지마 제발 제발 어! 어 이제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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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어떻게? 아니 아니 아니X2 아니 지능게라면서 아니? 아니 오신다 말verage so for issue 그런데 제가 해 볼게요 아 뒤로 뺏라 왠 tecnología 올라오다! 끝나 그만해 그만해 오이시나? 와 막 달려 와 소화됐네 헉! 떨렸어 얼마에요? 얼마에요? 근데 식재 때문에 돈 딱 떼 지금 이거 더 팔아야 돼 와 완전 큰 나가 있네 나사나 남았어 나사나 남았어 괜찮아 괜찮아 나사있어? 어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장비를 240원을 다 사고 담던에 돈 진짜 많이 땡겨가지고 타이탄을 가자 인천 자영 이번에 갑옷 와유 내가 눌러볼게 이번에 올필이다 깽깽 오하하하하하하 시발 어? 미르님 장비 구매해줘요 네 오우와 나이스 나이스 장도 크시다 장비 사고가자 네 손전등 넉넉하게 무전기 하나 사야돼 무전기 하나 사야돼 무전기 하나? 오오 타이탄이 10도구나 무전기를 내가 할게 내가 김동아 그리고 오다한다 미르님은 출동해봐요 네! 확인한다 사업이 어떻게 살까요? 아니 뭐야 누가 소환해 야 사장이는 여기있게 너 너무 고급 인력인데 너 왜 근직해야 돼 으헤헤 으헤헤 뭐야 아니 이거 지통실 잘해줄 사람 있나? 깨끗해 장비 구매 완료 아구 신기하다 택배 받았지 아니 소환 미친새끼야 택배 받았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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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택배 받아야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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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받으러 가는데 미친새끼 아니야 하하하하 택배 받았어? 하하하하 tom 아답보트가 이런 느낌이냐? 하하하하 응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 は 하하하하 하하하하 jun 몸에서 전기 끓는다니깐 내가 나를 한 번 해볼까? 오 된다 샘 떨구자 이러면 샘 떨구네 네 갈까요? 오 더있다는데? 뭐야? 더있나? 아하 아하 미친 새끼 아니 이거 사람 조종을 어떻게 하냐고 이거 이거 여기서 카메라 전환하는 아아 카메라 전환하기로 그 사람 상대를 볼 수 있고 여기서 터미널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거든 가자 그냥 여기서 오더 검색한 다음에 거기서 뷰 모니터 이거 하면은 터미널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거든 발음이 아니 아니 이거 아 진짜 멀미 난다니깐 하하하 사람들이 저거 완전 태신해 일루와 아구 카메라 전환하기로 하는데 카메라 전환하니 여기 땅땅 왜 이제 여기 다있지 응 다있죠 나들 출발할게요 춰 선장님 출발해주세요 출발 출발해주세요 멘추 4 멘춘님 뚫 멘추님 우리 멘추님 죽어계셔야 iała acho 저희 sten 원래 잘하는데 그냥 실수한거에요 네 네 여러분들 오늘 빡세게 버는거에요 네 2개 채우면 그냥 욕심부리지 말고 바로 와도 돼 네 알겠습니다 네 위성상태만 보고 가주세요 네 날씨는 맑은 곳으로 갈게요 삽돌고싶다 삽돌고싶은 사람 들으며 삽맞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번엔 진짜 멋있게 할게요 침대앞에서 귀 침대앞에서 귀가 뭐야 침대가 어디서? 가보자 어 이렇게 대찌받을 수가 있네 들리나 오바? 네 들리나 오바 들리나 오바 우전기를 넣어 무정기들 무정기들 무덤기를 들으며 말이 들리잖아 제가 잠이 되니까 무정기 들어도 돼요? 네 드세요 그거 들어 그리고 지능캐 능지야 네 네 능지 아니고 지능 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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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충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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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이 무정기 충전하고 하고 들리세요 정문 정면에 있어요 네 네 어디죠 여기다 딱 봐도 여기다 여기다 죽었다 누구 얘들아 소환해줘 소환해 소환해 아니 죽었다 누구 2명 3명 4명 4명 버틴다 4명이 죽었는데 아이템도 많이 쳐들고 갔는데 다 죽었는데 X됐다 이거 4명 원래 이 게임은 4명이서 하는거야 아 맞다 그렇지 아니 아니 세상에 다 죽었는데 야 이게 망상 일단 다 부르자 아 이거 파밍하고 와야겠다 그냥 이거 내가 알아서 걸어야돼 내가 알아서 걸어야돼 이쪽인가? 아 거기 물쪽은 맞나보다 여기야 아 아스트랄리스님 감사합니다 딱 봐도 저거 출입구잖아 벌집 확인 벌집 확인 여기야 우리 너랑 내가 파밍 존나 해야돼 준수씨 올거야 형 오른쪽에 코아있어 오른쪽 어? 그럼 벌집도 있다 벌집 여기 없어? 여기 없어? 확인 어? 잠깐만 여기 좀 놓고 올게 어 해가 있을거 같아 해가 있을거 같아 여기 동아랑 나랑 그거 동아랑 나랑 그거 서비지 말고 그래서 김동아 죽은거 말고는 별로 안 중요해 앞에 치료해 앞에 치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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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이나 10대 있는 사람 또 없어 10대 10대 필요없어 어 치료해 뭐 치료해 뭐 치료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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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뒤에 있어 앞에 조심 어? 돌아가야 될 듯 이제 돌아가자 벌집도 있어가지고 벌집을 마지막에 하면 될거 같아 돌아가자 돌아가는 길이 어디지? 홀루? 돌아가는 길이 여기 어떤거 같은데? 이쪽이 없나? 어 코어 마지막에 챙기고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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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다 뽑고 뛰자 여기야 굿 그럼 앞에다 두고 자 코어를 다 나와야 뽑을텐데 자 잠깐만 내가 코어 뽑고 올게 다들 이거 들어 알았어 아 잠깐만 야 우리 4명이어야 갈 수 있는데 하나 없나? 4명이어야 갈 수 있다고? 그럼 그냥 이거 들어봐요 미르시 근데 어차피 한번 더 와야돼 민규야 벌집까지로 아 그러면 벌집 때문에? 어 거기다 조심 낙사 조심 네 몇 번 더 어 일로 가야돼 일로 가 신나서 가면 안돼 미르시님 아시겠죠 네 아트게 있다고 신나면 안돼 어머 아 대박 아 근데 미르시님 없었어 멋질뻔해졌어 진짜 너무 든든해요 이 아 미르시님이 든든한데? 아유 감사합니다 도왔어 나도 힘이 됐다 아 이거 사정이 짐인가보다 아 가셨구나 벌써 어 안녕하세요 야 사정아 네 민규도 곧 올 거 우리 벌집 뽑으러 갈 거야 어 오케이 벌집 코어 뽑았죠? 코어 뽑은 거지? 어 코어 민규가 뽑았어 어 시체가 어후 이게 길을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 알아 알지 오 얻었다 얻었다 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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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할 수 있겠어? 내가 일단은 그 맨몸으로 가볼게 나랑 미르시님이 네 좋아요 저희 한 명이 어그로 끌고 한 명이 좁고 어차피 우리 지금 템 다 사가지고 잃는 돈은 없으니까 흠흠 좋습니다 제가 어그로 끌어볼게요 미르시님 네 네 저한테 믿으세요 네 여기서 하영님 네 여기에요 어 여기도 두 개다 두 개가 있잖아 각자 하나 챙기죠 확인 확인 아니다 내가 저기 어그로 일단 끌어줄게 그게 맞다 자 어그로를 이쪽으로 끌테니까 미르시님은 여기서 먹어요 알겠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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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러고 으아아아 산 헉 뭐야 나 왜 성활했어 형이 어그로 아니야? 어 맞아 그건 맞았는데 어허 벌집이 하나 더 있어 어 더 있어? 어 아 형이 괴물 괴물이다 괴물이다 아 얘는 공격 안해 우리가 다수일 때는 미르시 아 그러면 잠깐만 아 다수일 땐 대리 받아 미르시 미르시 하하하하 보라 얘들아 얘들아 뭐야 미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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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형 이거 형 이거 형 차이영이랑 같이 갔다와 민규야 내가 소환해줄게 어그로 누가 끌거야 어그로 누가 끌거야 내가 끌게 잠깐만 나 의식이 의리싼데 이거 뭐야 그냥 가자 그러면 이거 백원 벌려다가 대참사 일어나 이거 템 다 날아가 괜히 근데 어차피 템이 없잖아 나 나 내가 갔다올게 벌집 알았어 벌집? 차이영 형도 갔다와 알았어 야 민규야 니가 어그로 끌거지 민규야 여기야 여기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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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그로 끌게 내가 어그로 끌게 내가 끌어줄게 야 준수야 내가 나다 자 정면에 보면은 어 어? 어?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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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 보고 있는 곳 어 나 봤어 내가 어그로 오른쪽으로 끌게 어 오른쪽으로 나 이대로 갔다가 돌아간 갓 뛰어 야 민규 너라도 살아 난 간다 민규야 나 이거 아아 아아 사연니 나 일부러 맞아줬어 아 시티 일부러 시티 시티 소환 시티 소환 야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야 돼 문 문 문 문 나이스 야 배지 주고 맛있는 거 먹었다 야 미니 시티 소환했어 시티 시티 마지막에 타연이 어그로라 그랬어 아 으악 못했구나 중근아 출발해 아니했어 멀찜 우기에는 좀 시티 시티 많이 먹었 중근아 많이 먹었어 시티 시티 쌓여있네 거의 못 떨어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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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를 못 부어줘 아 시티 시티 다 찾았다 시티 뭐야 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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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네 갑니다 도착합니다 확인 이번 이번엔 그냥 가야될 제발 살아있길 손쌌들 남는거 없나? 손쌌들 이번엔 진짜 캐릭 어디서 많이 듣단 말인데? 사이로전 약속하는거 같아요 장산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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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미 멍미 멍멍 멍멍 이거 보니까 활동도 중요한데 그냥 본인이 살아서 옮기는게 팀에 도움이 되는 일이야 왜 이렇게 갑자기 렉걸리지? 됐다 아니지 아 사실 아까 그 살짝 디도스 맞았었거든요 아 여기 터렛 어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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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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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기 껐어요 징기 껐어 어 오른쪽 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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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잡으러 치면 깨지냐? 코어 발견! 코어 발견! 장치만 빼서 가도 되지 않나? 아니 저건 빼면 안 돼 아직 아직? 여기 뭐? 저기 죽는다 잠깐만 왜 이러지? 병적 온다! 병적 온다! 병적 온다! 뭐가 온다고? 병적! 병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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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 뺏어 가야 돼! 온다! 온다! 온 뒤! 온 뒤! 장치 뺏어! 그냥 장치 뺏어! 그냥 장치 뺏어 튈거야! 헉! 장치 뺏어! 야 이거 장치 뺏어! 내가 챙길게! 제가 뺄게요! 가자! 가자 샤르마! 네! 내가 앞장 설게! 네! 아 진짜! 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한 줄 뽑아! 왜 이리 갈 거야! 자 이리 와! 다시 못 꽂아? 못 꽂아요 못 꽂아요 어? 갔냐? 어떻습니까? 걔 대기해 여기도 자꾸!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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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아이씨 봐야 돼. 따라서 살아야 돼. 따라서 살아야 돼. 따.. 산사람 살아야지. 헉! 갈래. 어? 섬광탄? 아니야. 이건 없었던 거야. 맞아. 어차피 무기 없어가지고. 우리 비밀로 해요. 어? 어? 자, 미래님. 사형님 다! 저 왔는데 다 죽었나요? 사실 그랬을 것 같아요. 자, 봐야겠다. 보자. 다 죽었네. 일단 시차 하나씩 굴러봐야겠다. 차라만 죽어. 지금 죽은 것 같아요. 한 명 살아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 살아있다. 응. 그 이상한, 이따 볼게요. 박 사장은 죽었어. 아니, 계속 병정이 나와, 여기서. 김민기도 죽었다. 죽었다. 다 죽었네. 잠시만. 아이템 들고 계신 분. 애년. 죽은 건가? 죽었나 보다. 애녀도 죽었다. 다 죽어. 운양이. 죽었다. 운양이. 죽었다. 나만 살아. 하하. 세상에. 갑시다. 갑시다. 출발할게요. 네. 가주세요. 향빈. 다행이다. 아, 이 시척이 쌓인 거 뭐야? 실화야? 그냥 인원은 늘어났는데. 난이도도 그대로인데 왜 더 어렵지? 어째서지? 사람은 분명 늘어났는데 두 명이네. 우리, 시체가 많아진 거 같은데. 어어, 차라리 왔다. 야, 중국어. 큰일이다. 수고하겠다. 아니 우리 돈은. 될 거 같아. 돈은 돼. 돈, 돈은 돼요. 그래요? 왜요? 이제는 베이스 계속 싸요 예압 사장님이 나옵니다 다음은 넣으러 가자 아 나 찍먹판대 짜장면에 찍어 먹어? 짜장면에 찍어 먹어? 으허허 탕수육 찍먹 낫겠다 이 다음날 물음 아니 그거는 진짜 개연가야 가 그런... 아니üh Ricky 아닌 거 같기도 하구 가 보자 이번에는 뭔가 느낌이 좋아 화이팅 화이팅 버리 mej 화이팅 화이팅 하아 uss 0 싸움 눌 왼쪽 손 아 얍 어디로 가야되 집 왼쪽에 벌렛 어디로 가야 아주 아저씨 길을 알아 내가 고난 손이 알아 길을 내가 처음인가 여기 아니야 여기다 여기다 참 이 다리는 안전해 킹스로드 어 여기는 칭칭한 다리인가 보다 네 저건 흔들 다리 아아 렛츠 오케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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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소리를 못질러 가보겠습니다 문양님 같이 가요 여기야 오오 깜짝아 어 이거 내가 어 이거 내가 해줄게 어 배브 배브 저도 알아요 여깄다 오 잘한다 차르마 저 원래 초보수 또 또 또 오 내가 여기 아니야 네 여기야 어디가 어디가 있지 오 여깄다 차르마 여기 저기 벽목금도 있어 오오 벽목금 벽목금 누구야 어 형 여기 아래 비싼 거 있어 오케 아 지하 헉 지하가 있네 잠겼고 열쇠 왔나 없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제 가자 나 길을 몰라 저 돌아가야 돼 저 완전 돌아가야 돼 일단 올라가야 되는데 일로 오면 돼 일로 오면 돼 아 일로 이렇게 가면 돼 여기 아래 비싼 거 일로 와 다 가자 이거 이거 두 개 들어줘 아래 두 개 들어줘 다 들어줘 가자 어 유래면 가겠다 700원짜리 갈 수 있나? 거의 될 거 같은데 그래요? 응 뭐 이제 소원이다 그니까 한 번만 가보고 싶어 저는 700원 안 가봤어요 맞네 벌집도 안 주었네 맞아요 벌집 저희 성공을 한 번도 못했는데 또 해요?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현금 소리야 현금 500원짜리 아니었어요? 아까 금액이 아니 그래 아니야? 게임원이었어요? 당연하지 그럼 우리가 500원 아까워서 못 가보고 있었겠어? 아 그렇구나 여기 아니야 여기 어디에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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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깁이라서 감독님 여기야 일로 축구하면 돼 벌 벌 주시면 벌 아니라고 메뚜기라고 아 죄송해요 아냐 근데 메뚜기는 안해요? 메뚜기는 공격 안해 메뚜기는 공격 안해 저 왔어요 안녕 저 왔다 우와 우리 벌집까지 챙기죠 벌집 하나 거기 벌집 챙길까요? 응 벌집 챙겨보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여기 앞차 안에 있나? 어? 벌집 어디였지? 네 금방 오오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잘 돌아오고 있다 나 벌집 챙겨와 볼게 정수야 지금 바보 둘이 가가지고 내가 소환해 줄게 응? 헉 괴물 진짜 나와 우와 응 이른님 사회용 소환하실 때 봐요 네 확인 준수야 벌 할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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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야 벌집 여깄다 내 어 어 확인했어요 확인했어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확인 확인 우셨군요 응 뭐야 얘네 파밍 중이었네 방으로 온 적이 없긴 해 우리 야야야야 슬라임이다 어 어 어 이거 무슨 사람 있어요 여기 한 바퀴 돌는데 한 바퀴 돌는데 야 이쪽인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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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온 줄 없긴 해 어쨌든 길 찾아봐야지 야야야야야야야야 어 에바 무슨 소리냐 야 뒤에 그 귀뚜라미 좆됐다 우리 어떻게 아니 야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여기야 어디야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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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찾았다 여기야 도와야야 우리 거의 어디야 야 야 도와야야 이거 뛰어 내가 쳐다봤어 내가 쳐다봤어 쳐다봤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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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이스 나이스 야 일로 가자 일로 돌다리 돌다리 올게 야 아직 거의 안 나와 거의 안 나와 어 야 우리야 야 씨야 이걸 해 이걸 해 우리야 큰 거 한 건 했다 아 야 근데 벌집 벌집먹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나 피해를 입었는데 뭐지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우리랑 같이 된 사람 미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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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산복인가 야 버린네 야 버린네 아야 메뚜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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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야 메뚜기 있던 길이었잖아 야 어짝있네 Pig 야 뭔 소리야 huh Τ 어 괜찮아 문 열어 주세요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자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어 나이스 나이스 출발해야 돼 출발해야 돼 출발해야 돼 와 진짜 제발 와 이게 나라고? 어 다가야 되는데? 아니 이거 벌 뭐야 야 우리 아직 안 왔는데 어 나이스 나이스 아니 우리 아직 안 왔는데 벌을 아 다행이다 나비 아 나이스 야 우리 아직 안 왔는데 벌하면 어떡하냐 아니 왜 닫았어요 아니 거인이 있었어요 거인이 거인 있어요 아 주변에 거인이 있어서 잠깐 닫아놨는데 내 또 수영이 나야? 아닐텐데 저희 지금 회사관 아 네 끝났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말도 안 돼 회사였는데 왜 그런 이상한 크로켄 다리가 근데 나랑 김동하랑 거의 100원씩 먹어오는 건데 우리 돈 되나? 난 넣었어 돈은 엄청 많이 벌긴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데 가보자 죽으면 안 돼 버튼 잘못 올라가 죽지말기 잡템 죽고 어? 왜 네 엄청나요 파이다 죽으면 지옥 가는거야 파 아 진짜? 죄송 어 뭐 안돼? 파이다 죽으면 지옥 가는거야 조심해 어 이제 안된다 벨 칠게요 네? 아 무서워 온다 오는 소리 들린다 안 돼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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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안 열렸죠 네 한 번 더 놓을게요 어 어 오 마이 갓 운 여는 소리 안 들었는데? 아이씨 코앞이야 아 이거 어떡하지? 야 너 조심해 제발 아 오늘 나올 것 같은데? 무서워 여기서 타는 것도 이렇게 무서워 인생상황이 크지도 않다 어 이번에 열리고 있나? 좀 사라 좀 사라 야 그러네 텔타면서 종 치자 아 텔타면서 나쁘지 않은 생각이 있네 근데 텔타는 데 시간 걸렸데? 맞아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애매할 말이야 문 열렸대 문 열렸대 문 열렸대 문 열렸대 어머 어머 아닌가? 내가 눌렀어 이미 내가 눌렀어 이미 열렸다 아닌가? 되나? 나 치었나? 어 온거 같은데? 해족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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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어 어 나머지 어 무서워 죽겠 오 아 이거 무척 건넨다 와 너무 잘 팔랐는데? 아 진짜 비싸다 많이 모았다 내가 눌렀게 내가 눌렀게 확인 아니 고양이 목에 방울 달아 근데 초과근무 그것도 있어가지고 고양이 목에 맞아 초과근무 눌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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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야 세 번 연다가 눌렀게 야 세 번 연다가 눌렀게 위험한데? 오오 대단해 대단해 아 이래도 안해? 이래도 안해? 이래도 안해? 이래도 막 야 뭔가 근데 이제 문 열리는거 보이느낌? 이제 문 열리는거 이제 문 열리는거 어? 야 문 열렸다 어? 먹어 먹어 한약 먹어 가져와 눌렀게 왜 안먹어? 아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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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어 혹시 보게 700원 맞춰가지고 네네 조금만 사자 삽 네네네네 사벽 무전기가 가야돼 무전기가 가야돼 삽도 좀 사야될 무전기 살게요 무전기 내가 지통신 할게 무전기 그렇고 3명 정도만 있어도 병점 얼마 할거 같은데 응 피지컬 좋은 사람이 들어야 돼 난 아닌거 같애 으흐 아니야 내가 무전기 해야돼 일단 이 정도만 갈게요 응 아 사장이 너가 사장이 인잔데 내금치를 내봤네 이임기 모르위기 쭉 야 지반눈 합테 그냥 냉정하게 여협이라고 말해도 돼? 뭔데? 뭐라고? 남자는 일 잘해서 나와서 벌어야 될 것 같아 아깐 일은 안 맞아! 여자는 내조해! 야 내조했어! 야 능지! 저 능지 아니에요 야 능지가 내조해 능지 내조해 외조하고 올게 저 못해요 저 야 내가 내조한다 아 단명 아직? 택배 한 번 더 있어 내가 안 썰어낼 테니까 이제 없나? 야 여기 무슨 맵인데? 아 여기 아직 상점이구나 어? 괴물 승자 자 삽들 사람 삽 삽들 할 사람? 삽들 애뇨 에? 자 집새끼 소환술 하하하하 이제 출발할게요 네 저 노래 뭐 오는 소리 그렇지요? 어? 와 진짜 개같이 생겼다 개같이 생겼어 문 닫아도 되나요? 응 네 아버지야 능매! 오케이 파이타는 바다 에옵 나이스 활짝이야 나이스 파이트빌 나이스 와 535 와 미쳤다 아 이게 계속 늘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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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습니다 맞아 아 너무 무서운 애들 너무 많아 야 부족해 들어 오케이 원거리 딜러 간다 드디어 타이탈이다 와 타이탈이다 얼어붙던 바이로 이루어진 위험한 젤제들이 광대한 터널 네트워크에 거주한다 위험한 젤제들이 광대한 터널 네트워크에 거주한다 여기 타이탄이야? 에이골 에이골 이게 피지컬이야 여기 차르막길 알아요? 와 와 타이탄? 와 엘스플라스야 와 엘스플라스 어떡해 이거 근데 상불을 잡을 수 있어요? 이거 누군가는 남아있어야 돼 어 이거 진짜 아닌데 갔다올게요 어 네 안녕히 오세요 타이언님 여기 여기다 여기야 위로 가야돼 위로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위에야 위에야 여기 위에야 위에야 그리고 또 가야돼 어 네 손기 들고 나왔는데 아 손전등 까먹었다 엘스플라스 내가 손전등 있어 틀린다고 봐 틀린다고 봐 틀린다고 봐 야 여기 가기도 힘들어 틀린다고 봐 오 여기야 여기야 야 그냥 옆에도 물이 이리로 갔는데? 와 진짜 크다 틀린다고 봐 정문으로 갈게 정문으로 가자 위험한 곳이 응 오케이 같이 다닐까? 에스플라스 어 야 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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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어? 여기 가면 있어 여기 가면 있다고 야 앞에 레이저 포인트 레이저 포인트 해 자 일로와 여기 가면 있어 안돼 아 주울 수 있어요? 뭐라고 안 들린다고 봐 야 여기 잠깐만 야 우리 야 우리 빨리 가자 아 장착만 하면 돼 야 서랫시다 들린다고 봐 저쪽 서랫 틀림이었구나 마법의 칠공 어 저기 뭐 어 나이스 야야야 나 무전기 못하겠어 이거 안 들려 야 무전기 줘봐 뿌리러 야 숨을 봐 여기? 야 탑 들어 놔 줘도 되나 어? 이거 있다면 어 이거 줄 수 있어 야 안정하나 들리나 오바 들린다 오바 오예 어디로 가야 나 여기서 오오오오오 이게 장산법이지 이게 뭐야 무색구 아까부터 일정하네 버터 어 도란이 자 흥 은오 크 공이 아 으 음 어? 여기 온이야 여기로 방 뭐 이사가 불이 있는데? 이사가 빨간 불이 있다 여기 가지 말라 근데 에스플라스면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 엄청 어두워 엄청나마 힘들 거 같은데? 거의 기계 소리가 자꾸 소리지 이제 뭐 없는 거 같은데? 아니 왜 이렇게 터키는 거 있어?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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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오케오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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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정도면 많이 했는 판 거 같은데? 어 이 정도면 우리 파밍 많이 했어 가자 응 오케오케 손주장님 몸 잡은다 나 형 갔다올래요? 어 깜짝? 어이 가면 누가 썼어?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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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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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막해! 아 가야돼 가야돼 집에 가야돼 어이 가면을 왜 썼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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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빨리 막 나가 나가 나가! 저 뭐야? 저 못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어 난! 가면 그대로 있는데도 어디서 난 거지? 자동으로 씌어지나? 나가도 따라오는 데! 가자! 다다나 보내 아 저런 옷 자체가 있구나 아우 무거워 아우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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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미신이 있음 여러분 이거 혹시 어떻게 돌아오는 길인지 아시는 분? 아우 무거워 아우 어렵다 근데 거기가 맞는 길인 것 같아요 어 거긴 막혀있고 아 진짜 많이 응 네네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내가 길치라서 네 어 뭐 그렇게 많이 걸지도 않았던 것 같아 거기서 거기서 왜왜 왼쪽으로 가셔야 돼 네 한턴 대응이 없구나 응응 거긴 쭉 가세요 약간 네네 쭉 네 쭉 가주시고 거기서 이제 네네 아 그리고 미륜이 김동아 소환하면 안 돼요 김동아 가면 쓴 채로 죽어가지고 가면 쓰고 여기로는 안 된대요 가면 쓰고 서면 안 된대요 간hiburs 건대 동갑과 잠깐만요 거기 잠입 멈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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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씀 세워서 죽었구나 그러면은 어 쥐 소소? 아니 김동아 소환하면 안 돼 아니 김동아 소환하면 안 되는데 다가나? 다가서 멀리 있어 멀리 애뇨 죽여 애뇨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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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뇨 잘한다 애뇨 잘한다 애뇨 짱잘해 애뇨 에이스야 거인소리 문 닫아 털에 멈췄어요 오케이 오케이 애뇨 피지코 좋구나 어 그 앞에 괴물이에요 우와 개 조심하세요 어 됐다 됐다 어 이거 죽는다 뭐 어떻게 다 죽었다 이거 다 죽은 거 같은데 보니까 네 다 죽은 거 같아요 출발하자 이거 어쩔 수 없다 아 아니면 죽이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110번이 있어가지고 아니야 너무 위험해 예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감염이 하나 더 늘어나니까 여기 가야 돼 네네 그러면 100원 챙기려다가 그래 사람 더 죽어 이거 네 출발할게요 갑시다 음 아 구분이 안 되네 어렵다 아 그래도 우리 벌써 300원 벌어가지고 응 한 명인데 400원이다 400원 아 저거 너무 위험하다 나이서 힛 음 길도 표시되면 좋을텐데 아 까비 괜찮아 아 여기서 한 번 더 해 나 마이크 꺼졌다고? 응 펴가 있는데 지금? 어 마이크 들려 들려 진짜요? 나 아 뭐야 아니 아 아싸 이거 여기 한 번 더 해 한 번 더 네 알겠습니다잉 어 근데 폭풍 치는 날인데 괜찮으세요? 어 확인 폭풍 이거 근데 아 에이 어 여 뇌우 때 없게 그럼 풍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거 뇌우 때 요 뇌우 때 장치 들고 있으면 아 아 아 어두고 있으면 장치하고 있어요 범계 맞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워 그 가면 어 어디서나 그리고 여행 아 탑은 왜 썼어 복이 아 진짜 아니 뭐야 이거 너 죽었어? 뭐야? 아니 이거 가도 되는 거야? 아 안돼 가도 돼 네 쇠 들고 있어 삽 들고 들고 있으면 먼게 맞는다 야 삽 들고 있으면 안 된대 아 네네 안 들고 있어요 갑자기 왜 생긴 거 아니 저거? 누가 죽은 거야? 누가 이 친구 꼬로 맞은 거야 그냥 번개 해 주고 형! 아 설마 임벤은 있어 뭐야? 야 누구 번개 맞았어 야 누구 번개 맞았어 야 누구 번개 맞았어 번개 맞으면 안 돼 아 임벤은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저 의문사 아 나 번개 맞고 갔어 너너너로 딸아만 칠도업이 아니라 너너로 몰랐지 나 임벤은 처음 봤어 아 주머니에 있어도 번개 떨어진대 이게 말이 돼? 나도 몰랐어 나도 몰라가지고 아니 거기도 이거 네 나 혼자 갈게 나 혼자 갈게 나 혼자 갈게 오케이 어 이번에 이맵 됐네 이게 유료맵은 저게 랜덤이구나 거의 아니 그 아니 그 뭐야? 우당이 왜 죽었어? 거기 거기 올라가는 것도 왜 틀렸다 이거 이거 여기서 더 째면 더 째면은 아 그니까 집에 가야겠는데 저게 어디가 먹었어 어떻게 정하기? 오오 버그인 거 같아 차라리 막 마이크 안 들리면 버그 차라리 막 마이크 안 들리면 지금 인원이 별로 안 됐어 아니 투표했다가 이거 그 시간이 온 거대일 수도 있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가져올래요? 들고 그죠? 지금 집에 한 명 있는 거 볼까요? 아니 근데 번개에 둥근 거 뭐였는데? 나 1등이야 나 1층 올 줄 같다 근데 갑자기 집에 이거 뭐야? 가면? 모르겠나 그러니까 아 아니면 우리가 그 죽인 치체가 다시 살아났네 응 사실 나야 얘들아 아 아니 아니 누가 아이템이 가면이 있길래 마우스를 누르면 가면이 써지니까 그래서 썼거든 아니 자꾸 누가 피워나 했네 갑자기 달려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 바이저드 뭔데 김민경 그냥 뚜껑 장난? 그냥 안녕 안녕 하고 있는 진짜 오르완 돼버렸어 갑자기 변해버린다 피네라가 됐나 잘한다 오 차라리 막 씨 잘한다 어 죽기 컴트 딱 번개 치긴 딱 땅땅에 떨구고 오 오 그리고 번개 치는 다음에 죽고 잘한다 오 오 차라리 막 오 능지 진짜 거기서 맞다 능지 야 레지커르 능지 오 오 오 오 오 오 아 개무서워 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질주나 죽는거 아니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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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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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사장님이. 귀엽네요. 다 죽었어요? 이러면은 저 죽으면 바로 출발 하세요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게 카메라가 전방자 보이죠? 거인소리 나잖아 가야되 가야되 투표하자 안되겠다 오클릭 꾹 오 나이스 아이고 난리 어 미안해 애뇨님도 운향 나 호로아 하는 줄 모르고 쓰고 있었는데 호로아 해버렸어 아 나 진짜 나 좀 잘 죽이는 거 같은데 네 가면 쓰고 죽은 게 뭐이 없네 사탕이 어 문 열렸다 어 뭐야 문이 저절로도 열려? 어 문이 저절로 열려 아 유학자들이 시간 다 되면 문 열리는구나 출발하자 가자 가자 아 근데 처음에 이거 가면 쓴 병인팀이 맞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시작하자마자 장산범이 여기 안에서 나올 수 없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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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잼 입니다 이만한 팸이 없네 어.. 어 에이스페이스 여기다 방을 새로 파는 거 아니면 그거 뭐가 없어 때릴만한... 나는.. 나는.. 안 돼... 죽고 싶지 않다고... 오늘은 그래도 해가 좀 땡쩡한데? 약간.. 파리가 있네 그니까 그니까.. 어 날씨 개 좋은데?! 어 너무.. 너무너무나 어 밟다 잘못 들었나? 아 왜 이렇게 뭐가 없냐? 여기? 돌아가야겠다 나 길을 알아 깡통 소리 들리는데? 깡통 소리 들리는데? 일단 코어 발견 안 돼.. 이제.. 큰일 나 공포게임.. 까진 아니고.. 까진 아니고.. 다시.. 내가 깜누일서가 있긴 해 어.. 다 살아있네? 아.. 네.. 아.. 들리나 오바.. 호소.. 호소인 것 같으신데? 어 뭐야! 샤르망님.. 저 버그로 샤르망님 목소리 안 들려요 어.. 그쵸 마음의 소리로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 이거.. 버그가 있더라고 그.. 저놈으로 혹시 가능할까요? 저놈.. 저놈으로 가능하면 혹시.. 샤르망님 마음의 소리들릴게요 제가 샤르망님 마음의 소리들릴게요 제가 아시겠죠? 앉아줄 수 있어요? 어? 뭐야 나 돼.. 나 돼.. 아 뭐야 나 돼.. 아 저는.. 저는 안 돼요 여기.. 괴물 등장 좋다 액자 가져왔습니다 오 액자 개비싸움 얼마죠? 100원 117원 114원 와 미쳤다 아 그림마다 다른나? 114원 돌아왔는데? 우리 계단 전부 다 살아있어 아 안전하게 와서 너무 좋다 아 하민이 코암이야 나 코암 있지 않아 개부자야 이제 코암 뽑아올게 들려 들려요 나 여기 제꺼 뭐 째까? 뭐 째고 싶다 응 뭐 째도 되잖아 응 다 털었니? 야 코암 내가 뽑을게 아 코암 뽑을거에요? 어 코암 너 파밍 안해야되는데 내가 파밍에 코암 가자고 어 이제 이제 근데 형 아직 2시밖에 안되긴 했거든요 아 그래? 좀 더 째도 될거 같은데 오케이 여기 다 파밍했 코암 어디있는지 아는데 코암은 어디있는지 아는데 거기 파밍에 코암 없으니까 코암은 지하 코암은 지하 아 근데 안 털린데가 없는데? 그 안 털린거 갈거면 그냥 나가서 그 비상구 쪽으로 가면은 안 털린거 느낌이에요 비상? 아니 코암만 챙기고 가자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게 더 나을듯? 응응 너무 욕심이다 코야 여기있거든 뽑는다 네 됐어 아 델 아 아 아 ㄹ놓 아 번 그냥 굳 이게 어디야? 이게 어디야? 출발해 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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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이거? 출발해! 출발 출발! 출발하라고! 출발! 출발! 야 두피하라고! 진짜 하지마! 애뇨 몰라! 출발! 출발! 출발할 줄 몰라 존댔다 갔다. 야 빨리 출발해! 투표해! 투표해! 투표 안 한 사람! 투표하면 자동으로 가! 와 애뇨 캐리한다! 와 애뇨 캐리했다! 와 애뇨 캐리했다! 애뇨 캐리했다! 애뇨 캐리했어! 요 자리 지리는데? 와 말 안된다! 애뇨도 지리겠다! 아니 애뇨 하동울만 파더니 성공했다! 와 애뇨 캐리! 와 안된다! 와 여기 자리만 고수하더니! 아 깜짝 놀랐다! 와 애뇨 캐리했어! 아니 애뇨 저 자리만 고수하더니 성공했구나! 당연하죠! 무적의 자리네! 와 우리 코어도 챙겼어! 와! 꿀자리! 다행이다 많이 챙기긴 했어! 아 말을 하려면 안되는구나! 500원! 최소 600원! 아니야 이게 1000원 넘어! 이게 다 스킬이 안돼! 쟤 그거지! 쟤 그거지! 소리 내면 무는거! 맞아! 진짜 많다! 응! 고집이 많나봐! 가면 조심! 우리 계속 버그야! 이거 어떻게 들어온거야! 이러다가 죽였어! 몰랐어! 난 처음 본 거! 아 나 이거 내장? 아 방금 걔가 눈먼게라고 소리만 듣고 온대! 응! 좀 나눠서 팔까? 이거 팔아볼까? 지금?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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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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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와! 아무도 안 들었지? 예! 네! 돈 쳐야겠다! 돈 칠게! 나 양손이라 안돼! 여기다 일단 다 옮겨줬다!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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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다! 오지일? 어! 가져갔다! 옮기자! 우와! 와 개무진다! 어? 131원? 야 좀 조심해! 조심해! 이 사람인데? 다 없는데? 제 문 안 열렸으니까 지금 다 놓고 오세요. 네! 지금 다 놓으세요. 이제 다 안 엎어진다. 안 돼 안 돼. 종 올릴게요! 종 올릴게요! 네! 열렸어! 열렸어 지금! 도망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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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비행기 풀셋으로 없어져! 오케이 비행기 업글! 와! 너무 좋아! 미르님 손전등도 많이 사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확인입니다! 더 많이 살게요! 응! 손전등! 더 많이 봐! 누룩게! 개부자야! 누룩게! 누룩게! 풀로 신호! 역방이야! 안녕? 야야야! 누룩게! 아! 승관이동기! 아! 엉클 A를! 와! 일단 함선부터 더 할게요! 개부자라! 개부자라! 나 시메일이 온 거야? 끊어났다! 우리 개부자야! 개부자! 뭐야? 내가 이거 엉피스 있는데 뭐야? 역방향 순간이동기요! 역방향 순간이동기! 아! 아! 개좋은데! 어! 어! 역방향 해볼게! 혹시 저 화장실 잠깐 갔다 왔긴 괜찮을까요? 야! 역방향은! 쿨타입이 205초야! 엄청 길구나! 아! 여기에 한 명이 오라고! 어! 아니! 그 사람한테 보내는 건가? 아니면? 그럼! 여기에 올라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보내는 거 아니야? 아! 어! 민규야 너 거기 올라가 있어! 랜덤? 역방향은 랜덤 스폰이래! 아! 왜? 랜덤 스폰? 그럼 길을 어떻게 찾아? 아! 한 번에 여러 명 갈 수 있어! 위험 말씀해주세요! 안찍을처럼 다 랜덤인가? 그니까 나중에 보이면 써야겠는데? 응! 이렇게 들어가라고 기사랑이! 그럼 이거 사회상 장식이네? 응! 그리고 프로블런들 아! 일식 됐으면 되겠고! 일식은! 야외가 위험하니까! 사업도 더 살까요? 네! 사베이! 우리 근데 무희가 사빠도 없어! 약간 선사시대 이런 느낌인가? 스턴건 이런거 사야 돼! 스턴건! 스턴건! 일단 잽건을 샀거든요! 잽건! 잽건! 네! 일단 한개 사봤는데 한개 더 사볼까요? 근데 우리! 우리 맵 갈수록 남겨놔야 돼요! 이거 뭐야? 룸뽕! 1번 누르기! 룸뽕! 나 스턴 걸어줬어! 뭐지? 뭐야 이거! 오오악! 오오! 오오악! 뭐해! 한번 서보래 민규야 이거! 에임 중요해! 오! 이거 테이저 건 아니야? 오오! 오! 난 서볼래! 난 서볼래! 뭐야 이거? 뭔가머니관 같기도 하고! 난 서볼래! 아 괴물 스턴건인데 충전해야 된대 그거 뭐야 이거 아니 에임이 이상한데? 아니 안움직이는데 에임이 그거 하나 더 살까요? 아니 에임이 안움직여 잘 다녀왔습니다 야 그니까 스턴건을 스턴퍼너!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스턴퍼너는 사비랑 2인 1조로 다녀야겠다. 스턴퍼너! 적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병조로 적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아아아아!!!! 아아악! 아아악!! 아아아아악!!! 왜 또 날아야해야해! 아아악! 잘한다! 무덤기.. 하지만... 맞으면 어떻게 돼? 나 한번 맞아볼래 하나 둘 셋 안맞는데? 에이 새끼들아 아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한테 쏴봐 뭐하는건데? 쏜다 안맞는데? 아 느려지구나 느려 네 무전기는 한개밖에 없는데 괜찮아요? 그냥 갈게요 네 실내도 인테리어 할 수 있는데 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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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뽕 눈뽕 어 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그래서 되게 괴롭히는것 같다 아 이 미치 갔다 일진 저희 다인이라 healing 한번 가볼께요 어 좋아 아아 어 네 으 아 개빡이 맵인가 6.2 이거 여사 파고 그 선건 같이 아니죠 2일 쪽 와요 정원 할 뿐 야겠 어 여 수상과 가까이 있는 에 맞추는 거니까 사람 뿐이야 그냥 괴물하고 가까이 있겠어요 양을 쌓아요 제가 마무리 해볼게요 아까인 캐리머 흰건 야 근데 내가 삽 있는 사람 누구야? 응? 저 삽 없어요 살게요 지금 삽이 없어? 답 없는 건 변수인데? 철제 삽 살게요 어 근데 삽 뭔데요? 어때요? 가보자 다행이다 가보자 이 쭈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에라이 미친세X야 너 30살이다 에라이 미친세X야 에라이 미친세X야 다행이다 야 그럼 박사장이 들고 김맹교랑 이해를 줄어 다녀 나이 니 머리 됐다 착륙할게요 네 여기도 유료맵 이예요? 랜덤 타겟이라 우아! 우아! 난 이제 이거 저기! 긴급 출입구 발견 여러분 오케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쿠팡부터 받아야 돼 쿠팡 받아야 돼 쿠팡 받아야 돼 쿠팡 받아야 돼 다 가도 괜찮아? 쿠팡 다 가버렸네? 나도 어떻게 가면 됐냐 쿠팡 잠깐만요 애니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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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성기 손님 챙겨주실래요? 뭐? 무성기 아 여기 아래 여기 이거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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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다 식곤증 아닌데? 나 마이크 들리는데? 여기야 여기야 얘들아 여기여기여기 가자 야 민교야 이거 무전기 다 있어? 아니 없어 얘가 무전까지? 너 무전 잘하잖아 무전 한 명 해야 돼 나 전기 부족한데? 알았어 줘봐 여기 해봐 나 전기가 모자라 아 반가워요 가자 오 벌써 찾았구나 쭉 가면 되나? 쭉 가면 되나? 응 아 여기 길찾기 쉬워 여기 길찾기 쉬워 여기다 오오 오오 빠르라 오오 오오 지뢰에 오 있어 미친 야 무기 되는 애 누구야 우리팀? 야 여기 정면은 지뢰에 있다 조심해 근데 여기 무기 든 사람 여기도 지뢰에 있고 무기 든 사람 없어 우리팀? 어 이거 지뢰에 피해서 갈 수 있지 않나? 지뢰에 피해가는 중 여기 이미 다 털었나? 네 타타타타타 N였다 나 tramp이 그리 아 그림! 액자 그리뷔다 그림 이거 정모 잡키고 있어 només 진심 무적이 켰습니다 인사 낱疑인가? 뭐야 저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오지 말래 오지 말래 자네 막 오지 말래 가자 김민규 왜 잠깐만 아님? 오지 말을 들었어 밖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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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대요 지금 우리 고립된 듯 어 지금 나가네 나가나가네 아 나 말고 나 알고 있어요 지뢰 조심 지뢰 조심 거기 괴물있는데요? 아이고 어디갔어? 사람이 괴물심 아이고 때려 때려 아이고 때려고싶었네 이게 피지컬이야 나갔으면 됐어 한쪽 방에 아이템있어요? 맞고요? 왜? 안쪽 방에 아이템 확인 나 이거 손이 가득 찼어 누구봐 여기였어 그냥 길을 알아 거기는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복귀중입니다 와 근데 무전기 계속 지린다 아 스턴고 살려야지 이제 다 가야되는데 og 왠지 상대 상대 où 여기는 네네, 글로 쭉 가세요, 쭉! 그기로 쭉 가면은... 쭉! 오케이 오, 왜 켜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아, 예, 참갑관... 병정이다, 병정이다! 조심! 그 방 안에는 없어요, 아이템! 병정, 학생이거든요! 편 상태로 놓아요! 직... 직진하시고,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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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버킷, 버킷! 짜노! 어, 우리 충전해서 나왔네, 안 그러면은... 당직사관님한테 혼나... 괜찮나? 아, 다... 다 죽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 무전기 두고, 짐 좀 옮길게요! 네네, 확인입니다! 저 씻어 옮길게요! 6시 전까지 옮겨야 되기 때문에... 스타 revolutionary 오앗! 아, 근데 8명도 괜찮네... 기체가 왜 파괴 있지? 다 잘해 지금 동양이야 원래 어? 동양이야 동양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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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랜드를 계속 건드려? 랜드 이런 쪽으로 건드네. 보니까. 탑 플랫폼도 이제 저게 되는구나. 어떻게 건드려? 그대로 되네. 아... 저기... 엔요 지름할 거 터지는 거 주웠다. 타요 형 버려지는 것도 주워. 아니... 그 좀 해주지 않고 도망... 떠다니는 헬기. 더... 타요 형... 줄타기 중이었는데... 그래... 아... 두 우사였어. 두 우사였어. 두 우사였어. 타요 형 마지막까지 살려고 비행기 출발하는 거 보이는데 말 안 하더라. 하하하하하하... 그래... 쟤... 쟤 소리만 듣는 애들 공격당한단 말이야 말 안 하면... 하하하하하하...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하하하... 어차피 죽었는데... 얘한테는 죽기 싫다 딱 이마인드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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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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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크으... 예예예... 너무 좋아요. 우리 마지막... 마지막 행성 도착했을 때 필물 잡아보자. 아 그래 이거는 진짜 아 무기 다 사자 무기 미래님 그 두명 초대했죠 애니어차름아 초대했는데 두분이 약간 방송까지 리방하는거 같아가지고 방송을 왜 리방해 쟤네들은 원컴이래 컴퓨터가 뜨겁다 아니 말이 돼 이게? 방송을 저도 아까부터 사실 얘기 안했지만 님들 말할 때마다 리방 이렇게 두려거나 도도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둑 이런식으로 tunnel 아니 이거 갑자기 중간에 야있자니매명 예예예 이렇게 들려가지고 진짜 무서워 저 그거 때문에 장사님인줄알았어 계속 이렇게 들렸어요 두명 안 camouflage 유광쏴 배뇨님 김동아 마이크가 안 들리는데? 나 말을 안하고 있으니까 말을 하지 나 이제 다 피고 와도 되나? 응 갔다 와 택시 능지만 들어오면 돼 우리 맹주님 능지벌려 아니 왜 이름 능지됐어? 아니 능지 계속 찌는캐해요 하고 처음에 계속 뛰죠 진짜 지는캐야 내가 볼 때 아 이거 리셋 안되는구나 다행이다 응 아 됐어요 안녕하세요 컴퓨터도 선택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 그게 아니라요 어 방송 대기 거는 법 몰라서 그냥 포기했어요 바보 물어보지 능지님 대기하는 법 네? 저 왜 버렸어요? 아 그게 죽으신 줄 알았어요 하연님 하연님 죽어가지고 여기 까맣게 이렇게 보이길래 죽으신 줄 알았어요 음악 썸네 인정 네 다음에는 안 버릴게요 그 다음에 방종 대기고 물어봐요 알려줄테니까 근데 OBS에요 제가 OBS도 돼 OBS도 할 수 있어요 어 뭐야 저도 알려주세요 능지캐가 아닌가 야 운영아 운영아 여기 바보들 DM으로 좀 알려주라 운영아 아 그럼 제가 또 일찍 왔지만 선배님 오세요 저 바보 아닌데 장난이거든요 바보야 알려줄게요 제가 감사합니다 장난 장난 이럴 땐 또 언제 괜찮을까요? 마이크 두 번 들리긴 하는데 누가 스피커 켜놓고 간 거 같아 이거 이 게임 엔딩이 없어 엔딩이 없어 그래서 한 두판만 더 하려고 아 음 오케이 어이구야 야 골기구나 이거 홍수 났는데 괜찮을까요? 내릴게요 아 그럼요 네 오케이 오자 바닥 조심하세요 홍수는 바닥에 빠집니다 홍수는 바닥 조심해야되요 바닥 조심 아까 전에 저런 고나요 아 나 왠지 알겠다 바닥 조심하세요 네 땅간 아 백게 아 백게 아 백게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마치 땡큐 베리마치 어 리액션 야하 왜 대기 못 걸었냐고 샤르망님 아니 근데 어차피 트위치 때문에 아예 방병을 해야되는 상황이었는데 아 동시송출 그것 때문에 네 샤르망님 나중에 단독 송출하는 거죠? 네 2월 말부터 아 섭종할 때까지 거기서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어 여기 물 아니에요? 샤르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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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요 저희 일로 가면 안되나봐요 돌아가야돼요 이거 말해줘야돼 여기 와서 말해 여기 사람들한테 위험하다고 말을 해줘야돼 뭐야 여기 위험해 애교 여기 물이에요 여기 물에 빠져 돌아가야돼요 일로 돌아가야돼요 발자국 보고 와야돼 발자국 돌아가야돼요 발자국 보고와 발자국 Wizard 쟤 플래시가 없어서 안 보고 아 여기야 여기야 아 거기에요? 저기래 저기래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어 어 내가 길을 알아 아 근데 쟤네 안내해줘야겠다 뭔데? 안내이 여기 맞아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샤르망님? 네? 파밍하고 있어요? 여기 샤르망님 오른쪽에 지레있다 오른쪽에 지레있어 아 여기요 아 이거 생각해놔야지 병정이다 병정 어 아니네 아 뭐지? 준수네 여기 있는게 없어요 나요 여기 괴물 괴물 아 뭐야 여기 안에 괴물 있어 무슨 괴물이야? 무슨 괴물이야? 모르겠어 근데 아 안 때리는 애들 애들 야 잘 아 어 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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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데? 오는데? 오 як 아 치아악 샤르바가 안 놀란다면서 아니 예측이 불가하면 놀래 병목금이다 죽기 싫어가지고 병목금? 병목금야 병목금 죄송해요 아니야 돋보기랑 이거 내가 줄 테니까 샤르바가 그림 줍자 어? 나 이거 느려야 되는데? 왜 그래요? 아 멋진 램프 챙겨야겠다 멋진 그럼 멋진 그림 그럼 벽 묶음 버리자 응 가자 일단 근데 저 좀 고수같죠? 응 완전 멋져 네? 지레 조심 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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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옥께옥께옥께옥께 열 시대 내가 옷을 끌어줄게 가까이있으면 길치는데 잠깐만 여기야 날 길을 알아 네 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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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오! 야 잠깐만 뭐야!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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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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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야! 안 보면 안 보면 안 죽어! 아! 당황! 어라? 괜찮아요? 사연님? 네! 뭐라? 부른 게 나왔나요? 아니면 안 부른 게 나왔나요? 아 근데 부른 게 나왔을 거 같아! 어 다행이다 아이고 다 죽었네 지금 아니 차렴망이 살아있는데? 지금 살아있는 게 운양.. 운양.. 르망 아니요 죽었다 이거 출발하고 민교 디도스 걸려가지고 어 샤르망 아 아까 튕긴 거네? 어 다행이다 방송은 왜 튕기지? 오늘 그 치즈직도 막 터지고 난리였대요 막 로아파티 막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아니 인터넷 뭔 일이.. 뭔 일이 있나? 뭐야 홍수라 차례만 못 올 텐데 출발할까요? 아이고 운영이 죽었다 그 가요? 르망스 그냥 버리고 아니면 부를까요? 아님 버리.. 부르자 어떻게 부르자 아 지금 오고 있다 어? 르망스 끈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조금만 기다려줘 어 디더스 너무 심하네 이야 역시 맹중 님이야 봉준님 그니까 보법이 다르다 보법이 보법이 좀 다르네 확실히 진짜 아니 미르님 네 왜 이렇게 버츄얼들한테 인기 많아요 저요? 어 모르겠어 오늘 할 때 왜 이렇게 미르님 방송 본다는 사람부터 미르님 좋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왜지? 나 이상이 뭔가 오답거라서 그런가? 어? 왔나? 약간 감사 안해요 사연님 왜 이렇게 버츄얼들한테 스윗하세요 네? 왜 이렇게 스윗하세요 모두에게 그런건 아닌데? 어 잠깐만 샤르망 여기 근처까지 왔던거 아니에요? 어 근데 다시 돌아가는데? 길을 잃었나 혹시? 출발하자 아이 부를게요 그냥 아 아니다 하지마요 아 물차도 못 온대요 이거 불러야겠다 아이고 저런 어? 어? 샤르망 이었던거 어? 가 왔네 네 출발해야겠다 출발해야겠다 하하하 하하하 힝 힝 힝 안녕하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야 우린 얼마 모았어? 어 우리 좆됐어 이거 160원 있어 처음 아니에요? 160원이라 저 이번에 그거 가보래요 이거 역 역방향 보탈 타볼래요 야 쇼프 아 내 생각 없는데 이거 이놈 제한 없다고 했네요 다 보자 다 보자 일식이라서 역방향 오히려 좋아 가자 다 같이 타자 텔포 다 같이 다 같이 야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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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한 발씩 굴려 물을게요 그냥 신분지점 게임 생각하면 돼 확인 확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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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자 레츠고 들어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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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비벼 어? 맹주님이랑 나가 와 타현님 어? 저기 뭐 빛이 나요 그니까 포레쉬 있으세요? 어? 잠깐만 발전기다 나 여기야 다시 켜야 돼 불 키는 건데? 근데 켜지는 데만 켜져 어 이거 지하 지하 타현님 여기 지하 나 근데 앤백측 있어요 맹주님 저도요 저 하나도 안 보여요 비타민 어? 민규야 들려? 어디야? 민규야 들려? 죽었다 민규야 들려? 민규야 들려? 민규야 들려? 민규야 들려? 민규야 들려? 또 시작이네 어디로 가 어디로 가 몰라 저기 저기 길이 있어요 여기 어디지? 자 동네 눈치챘는데 여기 여기 어? 거기 잠깐 어? 베르님 죽었는데 1회의 시체가 있는데 왜? 뭐지? 뭐.. 무엇 때문에? 어? 나왔다 아 여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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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 어디요? 여기 아니야? 여기 이거 램프 램프 멋진 램프 여기야 여기 멋진 램프 여기 아니었어 샤르망님 고 네? 네? 어 뜰니다 저 멋진 램프 멋진 램프로 밝혀줘요 가자 멋진 램프 가자 멋진 램프 알았어 알았어 나가요 뭐야 그 길이 어디죠? 여기다 여기야 민규야 여기 여기 나가는 길이다 여기 여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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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야 뭔 소리야? 뭐야 정정이다 저기 일로 가서 바로 떨어져서 나가자 오케이 갈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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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님? 사장님 살았어요? 사장님 어서 오세요 왔어요? 아 받았습니다 뭔 소리세요? 아 발차기 맞았다 왜? 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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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어디지? 사람 아니야 저 길치인데 저 길치인데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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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어? 괴물이야 어 반갑습니다 여기 괴물 있어요 여기 괴물 있어요 집 많은데 같이 살려주시대요? 어 네 그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어 이거 다 랜덤 살거라서 어딘지 몰라요 괴물 여기 근데 모르겠어요 그 위에 뭐 있었거든 그쪽이 아니라 민준님 진짜 민준님 진짜 여기 거미 있어요 어 거미 아 손전자를 안 챙겨가지고 아 이게 어차피 아 무조건 내려가야되나? 어 내려가서는 길이 없었던 걸로 어어 어 우리 근데 반대쪽에도 없었는데 여기 시틀인데 우리 시틀 어 어 아이고 도망가자 야 범인 쪽으로 가야겠죠 응 여기 여기 뭐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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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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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어머 어 어 오 오 오 오 왔다 오 오 오 아이없 오 오 아 아 오 아 오 오 사연이 좀 많이 들고 있긴 한데 삶을 보내고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사연님 템만 싹 챙겨서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아 길이 없었구나 갈까요 가요 가요 근데 병정의 로비에서 헬륨 타야 될 것 같아 근데 한 명은 여기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민교님이 가실래요? 오늘 배가 갈까요? 내가 가볼게 네 화이팅! 민교님이 할 수 있다!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저기 안에? 그래 이렇게 맞다 이렇게 돌리면은 나 택배 시켜줘 아 네 알겠습니다 택배보다 돌면 오 월튼다 우리 투표 할래? 김병이 형? 어 김병이 저기 도착하면 투표하자 어차피 돈 안 돼 이거 누구신건가? 어차피 안 돼 저희도 투표할 수 있어요? 근데 김병이 사라 돌아가면 돼지도 질의 Gard Ton 왜 지 insider 밟는 거 알아? 겁도 어 대상 보을 하나 아무것도 안 들고 있어 곤 integrity 너 아무것도 안들고있으면 돼 와 와 실화야? 와 컨트롤 질이 소화시켜달래 시라이 났어 승가이더 승가이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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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텔프 시켜달라고 텔프 맞아요? 아니 형 죽을 뻔 했어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제 시체만 꺼낼게요 오히려 역퇴를 아 대박이다 아 진짜로? 아 역퇴 알겠습니다 어 김맹이 퇴각분다 오 예식컬 간다 아 네 가볼게 네 오 직컬 파이팅 뒷테일 간다 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와 아 여기 아 여기 대박이다 너무 너무 멘붕이시다 아 여기 엄청 많은 어차피 이 새끼 못 찾으니까 투표하는 거 같아 인정 우클리 난 이미 졎았어 이 새끼야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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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하하하하하 우리 이거 시체만 꺼내요 시체만 꺼내요 시체만 꺼내요 시체만 꺼내 가자마자 그 뭐야 괴물 뛰어다니는 소리 들려 아 미쳤다 아 진짜 진짜 아니 김동와랑 죽었어? 네 다 죽었어요 전부 아 너무 웃긴다 아 시체만 꺼내고 가만사 그러면 네 시체만 빨리 회수하고 하하하하 다 죽었구나 아 근데 돈이 못 넘어서 우리 어차피 끝났잖아 네 끝날 거 같은데 그럼 우리 그냥 이거 같이 타고 가자 아이고 아이고 뚜두뚜뚜뚜 아니다 내가 한 번 더 갔다 올게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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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멋지게 의리 짝인데 아 진짜요? 어 내가 그거 들고 가면 템을 못 먹잖아요 어차피 근데 장손이라 아 아니야 이렇게 템 버리고 작은 거 죽고 작은 거? 타연님 다 큰 거 들고 있었는데 우리 어차피 돈이 없잖아 네 갔다 올게 가자 크랙브레이크 네 네 크랙스 네 이게 또 변화? 야 그냥 출발해 네 간다 크랙스 일단 혹시 모르니까 전부 스캔이 안 된 걸 수도 있고 뭐 시키 기다려봐 밖에 한 번 아 아 이걸로 밝은데? 이거 밝아가지고 가져가는 거구나? 아 그니까 난 이걸로 뭐 땐 년 줄 알았 아 야 멋진 램프가 오히려 시야를 가려 아 아 안해 아 안해 안 보여 멋진 램프 이름으로 킥파트 멋진 램프로 안 돼요 이거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출발 해야 돼요 주소를 다 했다 아 아 아쉽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이야 으아 그럼 안 되겠다 우리 같이 갈래? 아 이미 출발해가지고 야 이거 아 잠깐만 아 출발했어? 아 이거 2개라서 둘 중 1명 죽는다는 생각하고 둘 다 동시에 들어간 다음에 한 명이 타요 형 해먹고 튈걸 아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 끝이긴 했는데 아 아 아쉽긴하다 돈이 좀 모자라죠 많이 아 160 우리 지금 전형적인 약팀이었어 아니 나 그 템 없었어 무거운 거 딱 하나 있었어 아 템 없었어? 진짜요? 아 이거 우리가 어린 걸까 아니 근데 타요 형 장난감 병정 달차기 맞고 죽은 거야 아 내려오자마자 씨발 그 바로 킥 맞고 갔어 아 아 턱 돌아갔어 맞는 순간 아 턱 돌아갔어 맞는 순간 야 돈 안 되냐 무조건 안 되냐 아 일단 팔아보자 팔아봐 팔아봐 오케이 착륙할게요 네 예 왜 스킨 안 된거 회사로 가야 되요? 아 맞아 회사로 가야 되구나 대박 내꺼다 팔고싶다 근데 팔 수는 없어서 쉽게 팔 수 있어 시체? 당근 안돼 이거? 자 돈 안되구나 한 명 빼고 다 뒤져 그냥 그게 맞아 종 울려가지고 맞는 말이야 팔 수 있는게 별로 없구나 지금 이럴수가 그건가 different 나 팔아 다 팔아 눌러요? 쟤가 나 지켜줬어 오 rewind 뭔가없다 나밍쳤다 오했어 어머oof 그렇게 그녀는 갔습니다 오히려 좋아 시체가 없어졌던데 이사람? 야 걸음이라도 됐어야지 나 어떻게 살았냐? 오오 어 잠깐만 너무 아까운데? 더 팔 거 없나? 딱 100원 부족한데? 이럴수가 어 잠깐만 아 무전계 더 안 될텐데 안 돼요? 어? 그런가? 얘야 끌려가버렸어 아이씨 텔레포트! 예주로! 예주로 텔레포트! 텔레포트! 왜? 텔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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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포트 하라는데? 텔레포트 하래 텔레포트 이.. 뭐야? 아 저 그 비밀 공간 같다가 떨어져가지고 아 근데 출발해야겠는데 이거 그 초갈땅 노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걸로 안되려나? 잠깐만 여기 혹시 이런 비밀 공간 있지 않을까? 어 뭔가... 돈이 될 만한 건가 어 아니 아 텔레포트? 잠깐만 기다려봐 어 설마? 긴감방 찌꺼기 없나 찌꺼기? 우와 너무 무서워 아 이게 회사 같던데? 끝이 없네 아 근데 뭐가 있는지 아 분위기가 뭔가 무서워 어 아 아 아 아 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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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바 어차피 안 돼 어차피 안 돼 어차피 안 돼 아 아 간다 안녕 안녕 우리 어차피 안 돼 어차피 안 돼 아니 아 그래도 오늘 다 재밌었다 다들 오늘 재밌었어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재밌었어 재밌었다 아 아 근데 진짜 재밌었다 오늘 왜 어 뭐야 딜레이야? 김민교 왜 여기야? 아 여기 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왼쪽 끝방 장산범이다 쿠키야? 까지 다들 또 굿나잇 하시고요 내일 뵈요 여러분 아 진짜 재밌었다 근데 아까 그 그 친구랑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 졸려 죽겠는데 어떡하지? 아 근데 오늘 존나 재밌을 아 아 아 내일은 펀딩이랑 폴가이즈도 있습니다 오늘 멤버가 존나 좋았어 쟤도 조이스틱 토요 방제가 뭔데? 내 방제? 대충 일비 토요 이런 거 아니겠고 너? 그렇겠지 으흠 으흠 이 배비 안된 거 같고 없잖아 모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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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주무세요 응 네 얘들아 오늘 펀딩이랑 폴가이즈 있는 거 알지? 예 네 알아요